네 음악 주세요 여기 앉고 마이크를 본인 쪽으로 편하게 이어폰 한번 꽂아 보실래요? 여기 있는 거 본인 목소리 들으시면서 6번 카메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음악 줄여주시고요 등 기대해서 편하게 앉으세요 안녕하세요 적응 기간을 좀 드릴까요? 네 아니 아니요 자기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저기 빨간 카메라 한번 보실래요? 빨간색 저 빨간색 예 어디 아프세요? 아니요 안녕하세요 아니 갬방에서는 날아다니시던데 아우 예 예? 네? 안녕하세요 민디예요입니다 여러분 잘 부탁드려요 밖에서 누구한테 혼나셨나요? 아니요 네? 네 아니 저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네 잘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얼어 계세요? 아우 긴장을 해가지고 밖에서도 계속 긴장해 있던데 아우 네 너무너무 두렵 너무 사실 이런 식으로 방송을 하는 게 처음이어서 네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 갬방에서는 그렇게 날아다니시던데 네 지금 긴장을 진짜 하신 거 같네요 아 왜 그럴까요? 물 좀 드시고 편하게 물은 아까 많이 먹어가지고 네 네 괜찮습니다 아니 마실까요? 마시세요 네 밖에서 보니까 아까 뭐 맛있는 거 드시던데 유부초밥 드시던데 아 순지를 주려고 가지고 왔는데 순지가 너나 먹으라 그래가지고 응 안 먹었어요 저는 궁금한 게 이렇게 긴장을 하시는 게 네 뭐 트위치 있을 때도 합방을 거의 안 하셨나 봐요 아 그렇죠 합방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뭐 저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아니면 뭐 시청자들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아 나름대로 좀 낯을 가려서 응 그래서 이제 합방이 무서운 거 같아요 약간 근데 이렇게 계속 긴장하시면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저 좋아하는 거 같잖아요 아 빨리 풀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최대한 빠르게 이미 모든 걸 다 풀었어요 뭘 풀었어요? 긴장을 풀었습니다 긴장을 풀었어요? 네 좋습니다 서초회관은 두 번째 오시는 거잖아요 네 비친소 이후로 두 번째입니다 그때 누구 친구로 나오셨었죠? 순자 아니 아니 순지요 죄송합니다 미안해요 순지야 그렇게 남의 본명을 공개하면 어떡합니까? 아 그러게요 이렇게 비밀로 하라고 했는데 네 어쩌다 보니 말해버렸네요 순지 친구로 왔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평소에 쇼파 앉을 때 이렇게 다리 안 꼬고 편하게 꼴까요? 꼬시는 거 편하면 전 꼬는 게 편하더라고요 꼬나요? 네 이렇게 꼬봤습니다 샵 갔다 오셨어요? 네 오늘 샵을 갔다 왔어요 왜냐하면 저번에 비친소 때 이제 제가 메이크업하고 지스타도 제가 메이크업했는데 맞아요 맞아요 너무 돼지 햄토리 같이 나와서 그래서 오늘 갔다 왔습니다 돼지 햄토리처럼 돼지는 알겠는데 햄토리는 뭐예요? 아 그때 무슨 어떤 쿤티비 시청자분께서 저보고 뮌토리라고 네 하셔서 그때 지스타 때 저 비친소 때 말고 네 지스타 때 만나고 나서 좀 더 우리 좀 편해지지 않았나요? 그나마 네 오늘 조금 편해진 것 같아요 그때 지스타 때 봤던 최군오빠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어 크신 분? 제가 그때 우정익님도 소개시켜드리고 소개를 시켜주시진 않았는데 네 인사를 해주셨죠 어땠어요? 좋았어요 네 우정익님 보면서도 엄청 떨더라고요 우정익님 옛날부터 되게 이제 트위치에서 방송했던 사람이라면 아 우정익님처럼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무조건 해봤을 거예요 한 명 한 번 정도는 그래서 이제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일개 잉친이로서 우정익님 뵙고 좀 약간 감회가 새로웠죠 그 제가 감히 이런 말씀드리자면 저는 뮨디님이요 물론 지금도 유명하시고 잘 되고 계시지만 네 향후 한 2, 3년 안에 되게 더 유명해지고 더 잘될 거다 잘될 것 같다 생각이 드는 게 어머나 뭐 되게 비주얼도 유니크하시고 성형 안 하셨죠 네 요즘에 이렇게 성형 안 한 분들 중에 오히려 막 성형을 많이 하잖아요 요즘 분들이 우선 비주얼 자체가 굉장히 유니크하시고 목소리도 그렇고 헉 그리고 그 똘끼도 그렇고 네 음 개인적으로는 뭐 저와 함께 하든 뭐 저와 함께 하지 않든 네 아니면 혼자 잘되든 네 2, 3년 안에 훨씬 더 잘될 거라고 전 자부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진짜로요 아우 아우 제가 처음에 그 랄랄님 봤을 때 그랬거든요 랄랄님이요? 오 저 너무 좋아해요 랄랄님 거의 첫 합방이 접니다 진짜 세상에나 근데 딱 보자마자 내가 그 생각했어요 야 이 친구는 뭐 나를 통해 잘 안되더라도 잘 되겠다 근데 유튜브로 잘 될 거 같다 막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우와 네 혹시 저는 유튜브로 잘 될 거 같나요? 아 유튜브는 모르겠어요 유튜브는 모르겠는데 왜냐면 유튜브는 그 어떤 작품을 만들어주는 좋은 피디님들도 만나야 되고 하니까 근데 적어도 스트리머 쪽에서는 네 지금보다 훨씬 더 잘 될 거 같아요 아 제발 지금 몇 분 보시죠 좀 이제 조금의 어떤 노출이 있으면은 한 백분 넘게 보시고 요새는 노출을 안 어머 어머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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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아니 뭐야 뭐야 갑자기 왜 내가 저 노출을 안 하면은 저기 한 50 50 60 70 이 정도 근데 뭐 그 시청자 숫자도 중요하지만 네 저는 훨씬 더 많은 분들이 뮨디님을 몰라서 그러지 네 뮨디라는 사람을 알게 되면은 좀 더 많은 분들이 좀 찾는 스트리머가 될 것 같다 아 제발 알아주세요 여러분 네 그래서 저는 꼭 저랑 합방이 아니더라도 네 대외적으로 합방 같은 거 많이 게스트 제안 오시죠 아 아니요 이제 올 것 같습니다 오 오 제발 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와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저와 함께하는 팟캐스트 형식이 쿤캐스트거든요 네 어떻게 또 함께하고 싶다 한마디 네 오늘 또 이렇게 많이 많은 시청자분 앞에서 우리 최군님하고 이렇게 라디오 형식으로 대화하는 게 처음이고 저도 이런 식으로 방송하는 게 처음이라서 많이 떨리는데요 많이 옆에서 보좌하면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저를 보좌하겠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간단하게 음악과 함께 음악 하나 깔아주시고 우리 하루짱님도 모시고 오늘 쿤캐스트 계속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먼저 주시고요 하루짱님 들어와주세요 네 아우 죄송합니다. 네 하루짱님 편하게 앉으시고 마이크를 본인 쪽으로 땡겨주시고요. 편안하게. 이어폰으로 본인 소리 모니터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천천히. 시간 좀 걸리시. 네 마이크를 땡길 수 있거든요. 네 그렇죠. 편안하게. 아. 네. 안녕하세요. 하루짱입니다. 루짱씨 그 쇼파에 등 기대셔도 되니까 편안하게. 등 기대시고 마이크를 입 쪽으로 좀 땡겨주시겠어요? 네. 아니 뭐. 네. 편하게. 많이 땡겨요? 아니 아니 뭐 편하게. 주먹 하나 정도만 있으면 상관없습니다. 아니 하루짱님 목소리 너무 귀여워요. 버튜버 목소리. 다시 한 번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하루짱입니다. 반갑습니다. 루짱씨는 우리가 이제 거의 한 달에 두 번씩은 보는 것 같아요. 저번 달은 좀 많이 뵌 것 같고. 네. 또 이번 달은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도 섭외할 때마다 좀 느껴지는 게. 네. 항상 그 최군이 섭외하면 어떤 콘텐츠인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래도 항상 좀 적극적으로 나와주십니다. 맞아요. 전 진짜 최군님이 부르시면 바로 오죠. 아 저 때문인가요? 아니면 최간의 때문인가요? 둘 다요. 둘 다요? 본인 목소리 듣고 계시는데 어떠세요? 너무 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요? 네. 평소에 본인 방송 막 다시 보기 많이 듣지 않으세요? 전 아예 안 봐요. 아 그래요? 네. 본인 방송 그 모니터 안 하시나요? 네. 왜요? 왜요? 아니 예를 들어서 뭐 오늘 방송이 좀 잘 됐어. 네. 내가 봐도 오늘 좀 이뻤던 것 같아. 아. 그럼 뭐 다시 보기 하지 않나요? 저 움짤만 봐요. 아. 움짤로 어떻게 나왔는지만 보고. 목소리는 확인 안 하는데. 아 그럼 내 몸매나 어떤 그날의 비주얼은 늘 기억을 하더라도. 오늘 나의 목소리나 이런 거는 좀. 네. 맞아요. 그럼 본인의 지금 목소리가 좀 어색할 수도 있겠네요. 너무 어색해요. 어색해요? 근데 저번에 VOD는 한 번 본 적 있거든요. 그 풍을 쏘면은 크게 쏘면은 VOD가 남잖아요. 남죠. 남죠. 그래서 그때 봤는데 제가 뭐라는지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왜요? 이런 거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어물어물되고 막. 네. 요머머머랑 이러고. 그래가지고 어 나 사람들이 내 말을 어떻게 알아듣지? 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뮨디 씨는요? 네? 평소에 다시 보기 자주 하십니까? 저는 다시 보기를 매우 매우 많이 봐요. 아 그래요? 네. 그럼 자기 지금 목소리가 어색하진 않다. 어색해요. 어색해요? 네. 어색. 아니 그때 저는 이제 트위치 분들이면 좀 자주 왕래가 있다고 생각한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의외로 트위치 분들끼리도 모르시더라고요. 맞아요. 지금 하루짱님하고 뮨디님도 전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지 않고 있습니다. 한 번씩. 두 분 인사 한 번 하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까 저희 인사했어요. 엄청 많이 했어요. 엄청 저희 셀카도 찍고 이미. 악수도 하고. 그럼요. 초면인가요? 어머나. 초면이지만. 초면이지만 사랑하는 사이. 좀 이렇게 볼까요? 어머나. 네. 그러셔도 상관없습니다. 초면이기 때문에 그러면 약간 긴장을 푸는 의미로 뮨디씨부터 오늘 하루짱님 처음 봤잖아요. 네. 칭찬 한 번 하시죠. 외모 칭찬. 아니 저는 진짜 피부가 너무 좋아요. 네? 피부가? 피부가 너무 좋고 눈이 너무 크고. 본인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하루짱님 이건 좀 별론데요? 아니에요. 여기 뭐가 나가지고. 안 보여요. 그래요? 다행이다. 진짜 예뻐요. 피부 좋고 눈 큰 건 본인 소개 아니에요? 저는 입이 커요. 입이 커요? 응. 자 반대로 하루짱님이 그럼 우리 뮨디님 처음 봤는데. 저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왜? 하얀 사람이. 이렇게. 이런 기분이구나. 아니 진짜로. 너무 하얗어서가지고. 네. 제가 지금까지 본 사람 중에서 제일 하얘셔요. 왜 기레민은 하얗잖아요. 레민이보다 하얀 거 같아요. 에이 레민이보다 하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가? 나는 기레민은 백인보다 하얀 거 같던데 보면. 레민이도 하얗긴 한데. 제가 방금 레민이를 보고 왔거든요. 오늘요? 네. 근데 쌩얼을 보고 와가지고. 쌩얼이요? 아 기레민 쌩얼 진짜. 또 쌩얼이랑 화장한 하얀 거랑은 다르니까. 너무 깜짝 놀랐어요. 친구니까 평가해 보시죠. 기레민의 쌩얼 전후. 어느 정도 싱크로율인가요? 귀여워 목소리가. 뽀뽀를 해주고 싶어요. 뽀뽀. 목소리가 왜 이렇게 귀한 거야. 뽀뽀 가능한가요? 여자끼리? 귀에 막 아기 목소리가. 뽀뽀를 해야 될 거 같아요. 진짜 목소리가 좋으시네요. 그러게요. 이렇게 눈 감고 들으면 약간 버튜버 초대석 같기도 합니다. 제가 마크 할 때 다들 저를 버튜버인 줄 아셨어요. 어떤 분들은 하루짱님을 빨간 양 먹은 버튜버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다들 버튜버라고 생각했는데 놀러가 보니까 캠 왜 여자가 있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다들 버튜버인 줄 아시더라고요. 뮨디님이 생긴 게 버튜버처럼 생겼어요. 맞아요. 그렇죠? 약간 버튜버 실사판 느낌? 감사드려요. 굳이 따지자면 하루짱님이 전형적인 고양이. 맞아요. 고양이 상. 고양이 상이라. 뮨디님은 아기 하마 상? 아니 근데 저 그 말씀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있었어요. 아니. 왜요? 하마를 닮았다는 거는. 아기 하마. 여캠에게 약간 안 좋은 얘기 아닌가. 본인이 여캠인가요? 남캠은 아니니까. 처음 알았습니다. 여캠이죠. 그러면 최군도 남캠인가요? 그렇죠. 아 그런 식으로?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성별이 여자기 때문에 여자에게 이제 하마를 닮았다. 죄송한데 성별이 여자다 할 때 이건 무슨 제스처죠? 네? 아니 성별이 여자다인데 이건 뭐예요? 네? 그냥 손을 움직인 겁니다. 별 의미 없게. 의미 없게. 네. 그냥 뭐 이렇게 약간 말할 때 이렇게 움직이는 손. 약간 여잔데 어째서 이렇게 자꾸만 하마라고 그러시는지. 하마 얼마. 하루짱님 하마 너무 귀엽지 않아? 아기 하마? 아기 하마는 귀엽죠. 그럼요. 약간 캐릭터 같은데. 그렇죠. 약간 벨루가 맞아요. 벨루가 닮았다는. 따지고 보면 약간 어류상이죠. 어류.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약간 굳이 따지면 무슨 상이죠? 동물로 치면? 불독상. 저 어류라고 하셨잖아요. 좋아요. 너무 닮으셨어요. 그렇죠. 불독상? 불독. 불독이면 이제 개 중에서도 성격 더러운 개잖아요. 개는 원래 성격이 다 좋아요. 그래요? 강아지는 원래 성격이 너무 좋아요. 다. 강아지 키우세요? 개, 고양이 키워요. 저는. 몇 마리예요? 한 마리. 한 마리. 다 키우는구나. 우리 애들도 다 키우더라고요. 하루짱님도. 저는 고양이. 고양이. 한 마리 키워요. 제가 개인적으로 고양이를 좀 무서워하는데. 진짜요? 고양이의 매력은 뭡니까? 두 분이 생각하는. 그냥 존재 자체가 귀여워요. 근데 막 핥히고 막. 오. 무는 것도 되게 하찮고. 그래요? 너무 귀엽고. 묘정이 뭐예요? 렉돌이요. 렉돌? 렉돌. 렉돌 키우시는구나. 뮨디님은요? 저는 덕춘이. 아니. 덕춘이. 죄송해요. 덕춘이라는. 이름이 뭐더라? 아니 잠깐만. 성이 뭐지? 아니. 브리티시 숏헤어여. 아. 부숏. 부숏입니다. 부숏. 브리티시 숏헤어? 네. 영국산 짧은 털. 맞아요. 그 친구입니다. 렉돌이는 뭐예요? 렉돌은. 약간 불법 무슨 개조 같은 느낌이네요? 완전 풍종. 왜요? 그렇죠. 인형 같다 해가지고 렉돌이에요. 아 그래요? 미국 고양이래요? 아 렉돌, 부숏, 먼치킨이 많이 키우는 묘종이에요. 근데 우리 뮨디님 그 애완, 아니 반려묘 이름이 덕춘이? 네. 왜 왜 덕춘이에요? 덕춘이. 어쩌다가? 정말 의미가 없이 그냥 덕춘이라고 지었고. 첫째 애가 고양이가 있는데 걔는 춘배거든요. 춘배. 춘자를 넣고 싶어서 덕춘이라고. 막내, 만식이, 춘식이 이런 거 좋아하는구나. 춘배. 춘배, 덕춘이. 우리 하루짱님 반려묘 이름은? 저는 구름이요. 구름이? 왜 구름이야? 처음 들어왔을 때. 잠시만요. 남의 고양이 이름 왜 비웃으세요? 아니 비웃은 게 아니라. 구름이. 아니 저희 집 애들은 춘배, 덕춘인데 여기는 구름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예쁜 이름인데 우리 집 애들 너무 저희 집 애들도 예쁜데 예쁜 이름 지어줄 걸 그랬나 싶어서. 아니 덕춘이 이쁩니다. 덕덕이. 구름이는 약간 구름처럼 털이 약간. 구름처럼 하얘가지고 처음으로 구름이로 지었어요. 그럼 이렇게 외부 나올 때는 고양이 맡기고 나옵니까? 어디에? 하루 정도는 괜찮아요. 하루 정도는? 그게 약간 영역동물이라 오히려 고양이는 호텔 이런데 못 맡긴다고 하던데. 2, 3일, 3, 4일도 어디 맡기는 것보다 그냥 집이 낫다고 하더라고요. 집에 딱히 산책 나갈 일도 없고. 네. 그렇죠. 좋습니다. 반려동물 안 키우시죠? 저 두 마리 있는데요. 맞아. 제가 지금 케어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한 몇 년 전에 해외 나가면서 호텔에 바뀌고 이러다가 불안해가지고 아는 지인한테 맡겼는데 그 지인이 우리 애들이 너무 예뻐서 애견 미용 자격증도 따고 애견 카페도 운영하고 직업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저희 애들하고 같이 살고 있습니다. 처음 본 적 있어요. 언제 봤죠? 저는 최고님 집을 가본 적 있어요. 잠깐만요. 이게 생방주기라 요즘에 조금. 이게 무슨 일이죠? 바람이 안 되는 거였나? 그 혹시 비방이었나요? 아니 이게 로렌님이 거기서 사실 때 합방 불러주셔가지고 갔었는데 거기가 최고님 댁이라고 하셨어요. 맞아요. 로렌이가 저희 집에 기생충 한 적 있었거든요. 네. 맞아요. 그때 합방으로 갔었어요. 그때가 트위치가 없어졌을 때인가요? 네. 맞아요. 없고. 아프리카에서. 아니 그 녀석은 무슨 매력이 있는 거예요? 주변에 미녀가 너무 많아요. 저는 사실 로렌님 덕분에 넘어온 거라서. 그래요? 네. 그래서 감사해가지고 그때 합방을 나갔던 거거든요. 아니 그러면 트위치에 있을 때부터 로렌이를 알고 지냈다? 아니요. 그럼요. 아는 동생이 아는 분인데 아프리카 트위치 터졌을 때 한 번 방송 나와서 좀 경험해보지 않겠냐 해가지고 그때 약간 이적 컨텐츠로 불러주셔가지고. 그게 최소미인가요? 맞아요. 최소미 씨는 엊그저께 장지수 생일 파티 때 만났었습니다. 최소미 씨. 모르시죠? 뮨디 씨. 네. 아까 보니까 장지수도 모르더만. 그거 비밀인데? 왜 비밀이에요? 그럼 유명하시잖아요. 유명하다고 꼭 다 알아야 되나요?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모르면 모르죠. 아니 유명하신 분 모른다 하면 욕 먹어요.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면 잠시만요. 여쭤볼게요. 엘링 홀란드 알아요? 엘링 홀란드요? 네. 홀란드. 호날드? 홀란드. 홀란드는 그 사람 아닌가요? 누구야? 맨시티. 맞아요. 맞아요. 알죠? 아네. 엄지윤 님 닮은. 웬만하면 유명함은 좀 안 해요? 그럼요. 제가 좀 상식이 있어요. 미 국방부 장관도 알아요? 그거는 거기까지는 다음에 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뮨디 님의 사상이 너무 귀엽다. 되게 유명한 분인데 내가 모르면 욕 먹을 수 있다. 너 걔도 몰라. 이러면서. 그럴 수도 있구나. 아까 막 저한테 이제 순지가 꽈뚤 몰라? 꽈뚤 몰라? 이렇게 하셔서 꽈뚤 모아서 들어봤는데 이렇게 하다가 이제 장지수 이름 바꾸셨다 그래서 그때 알게 됐어요. 맞아요. 하루짱 님도 지수 알죠? 네. 저는 너머오라우로. 아 그때 봤군요. 그때 같이 뵈가지고. 엊그저께 그러면 생일 파티는 초대를 못 받으신? 아 그러니까 얼굴만 아는. 아 얼굴만 아는. 거기서 이제 좀 트위치 분들 좀 많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와나나 님도 그렇고 빌랑 님 거기에서 유명한 분들 김블루 님 공유옥주 님 많이 뵀는데 좀 많은 얘기를 하다가 이제 트위치가 폭파돼서 넘어온 지 거의 일주년이 다 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 했거든요. 좀 적응은 하셨냐 뭐가 힘드냐 이런 얘기 했는데 두 분들한테도 한번 여쭤볼게요. 이제 벌써 1년입니다. 어때요? 하루짱 님은 좀 나름 잘 적응하신 것 같은데. 저는 아직도 약간 채팅이나 그런 게 좀 트위치스럽지 않나 싶긴 해요. 아 그러니까 하루짱 님 방만? 네. 저는 그런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조금 수업 유입분들이 좀 들어오기 힘든 분위기지 않나? 많이 보던데? 몇백 명씩 보던데? 저는 시청자는 계속 늘어나는데 채팅은 치시는 분들 많아요. 계속 트위치스러운? 네. 약간. 약간 저희 시청자들도 이제 제가 최근에 트위치 친구들이 많이 유입이 되면서 약간 채팅 문화가 바뀌긴 했어요. 오 진짜요? 조금 트위치식 채팅도 좀 있어요. 저도 옛날에는 잘 안 받아줬는데 그분들을 안 받아주면 안 되잖아. 뭔지 알죠 여러분들? 처음에는 뭐야 채팅 똑바로 안 해? 막 이랬었는데 또 조금 이제 바꿔서 트위치식 분들하고도 좀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뮨디 님은 어때요? 잘 좀 적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제 방이 정말 트위치 분들 느낌이 정말 강하고 아프리카 유입분들도 있는데 그분들이 오셔서 이제 채팅을 치면 제가 뭐라 그래서. 아 그래요? 아 제가 성격이 이상해서. 아 저 궁금합니다. 전형적으로 조금 뭐라고 했던 구아프리카식 채팅이 뭔가요? 그냥 대놓고 반말을 야 너 뭐 너 발 얼마면은 보여줄 수 있어? 약간 이런 거고. 근데 트위치에도 많은데 아프리카는 이제 트위치는 약간 이러거든요. 혹시 죄송한데 발을 보여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하는데 아프리카는 야 발 내놔. 약간 이렇게 발 보여줘라. 발 몇 개? 너 발 있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화가 나서 나가라 그랬더니 이제 너는 트위치에서 왔구나. 너는 아프리카에서는 성공하기 어려워. 이렇게 하고 나간 사람이 있어요. 이게 참 제가 소름 돋는 게 제가 어제 방종하기 전에 어제 연탄봉사를 했거든요. 저희가 유치 땅이랑 같이 되게 잘하고 모바일 방송하면서 수고하셨습니다. 하는 방송을 하는데 누가 전자녀 10개를 쓰면서 저한테 딱 비슷한 말투 있죠. 야. 뭐뭐 해라. 그래서 내가 야 이 싸가지 없는 새끼야. 싸가지. 야 예의 있게 채팅해. 개 쌍욕하면서. 그래서 또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강태임이 블랙 했는데 제가 어제 전형적. 저도 이게 요즘 말로는 긁힌다라고 하는데 긁히는 건 아니고 못 참는 거예요. 약간 예의 없이 누군지도 모르는. 예를 들어서 막 방송에 많이 오던 사람이야. 그럼 티키타카도 하면 되는데 누군지 모르는데 초반부터 반말하면서 야 뭐 너 이러면 그거는 내가 못하겠더라고요. 실제로 보면 아무 말도 못할 사람들이. 실제로 어떻게 보겠어요. 절대 말을 걸 수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게 이해 없는 게 너무 싫어. 근데 오히려 다른 건 괜찮아요. 뭐 저 못생겼다. 뭐 돼지 같다. 늙었다. 뭐 이런 거는 티키타카로 받을 수 있는데. 야. 너 이거 해라. 이게 너무 싫더라고요. 그럼 만약에 앱 만개 주면서 너 이거 해라 하면은. 바로 하죠. 아 형님. 더 더 없을까요? 아 형님. 아 맞아. 열 개여서 화난 걸 수도 있다. 호주 치팅이 근데 입냄새 얘기가 있었나요? 아 이번에 그 저희 최간의 식구들하고 앙케이트 조사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뮨디 하루짱이 이제 저희 최간에 면 전화를 거는 거죠. 루짱아 전화 받아보세요. 상황적으로. 네. 여보세요. 루짱아 대표다. 네. 나 너랑 결혼할 거야. 네? 내가 너랑 결혼할 건데 내가 이래 이래면 결혼할 수 있다. 조건을 제시해봐. 2대 1이요? 아니. 뭐라고요? 2대 1이면 결혼할 수 있다. 아니. 2대 1이 아니고. 2대 1이 아니고. 아 2대 1이 아니고. 아니. 더 누구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 이래 이래 하면. 대표가 예를 들면 바뀐다면. 예를 들어서 나한테 현금 100억을 준다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아. 그 조건. 거기서 이제 입냄새가 안 났으면 할게요. 어. 그치. 그치.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제일 많이 나온 게. 입냄새. 금주. 아. 대표가 뭐뭐 한다면 결혼한다. 금주. 금연. 그다음에 노입냄새. 구강청결. 근데 입냄새가 나세요? 저 좀 나요. 아. 진짜요? 그러니까 술도 많이 먹고. 담배도 많이 피우고. 커피도 많이 먹고. 아. 거담. 거담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뭐. 위 썩은 뇌가 나나봐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 이지각 씨가. 민트 선물을 해줬으면 해가지고. 진짜 나나봐요. 지금 뱉어버려. 어? 왜? 안 나는데? 그러니까 제가. 죄송한데 걸어다니는 하수구가 아니에요. 선생님. 아. 네. 아니 그러니까 24시간 어떻게 냄새가 납니까. 그러니까 양치를 좀 못했거나. 커피 마시고 담배 피우고 보면. 코가 막혔나요? 뮤디 씨. 아니 코가 막. 콧구멍이 막혔나? 아니 냄새 안 나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양치 지금 많이 하고 있죠. 민트도 먹고. 아. 근데 제가 비염이라서. 콧구멍이 막혀서 잘 냄새가 안 나서. 다행입니다. 좋은 것 같습니다. 아우 좋네요. 그럼 뮤디 씨한테 그럼 제가 또 질문해 보겠습니다. 최간해라고 생각하고. 네. 내가 너랑 결혼을 할 거야. 네. 뮤디야. 내가 뭐뭐 하면 나랑 결혼하겠니. 저는 근데 그거 말씀드리고 눈을 이렇게 뜨시는 걸 안 하면. 어떻게. 눈을 약간. 야 뮤디야. 눈을. 눈 부릅. 뮤디야. 뮤디야.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오. 지금 저. 잘 따라온. 비슷한데요? 이렇게 하시는데. 6번 보고 빨간불 보고 해주세요. 뮤디. 어머. 뮤디야. 이렇게 하시고. 근데 이거를 안 하시면. 눈 안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아 눈 부릅이 왜요? 저는 약간 사람한테 얘기할 때. 눈 부릅 뜨는 게. 지금도 너무 부릅 드셨어요. 나는 이게 좀 예의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너를 보고 있다. I see you.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어 뮤디야 왔어? 어 루짱 왔어? 이러면. 어. 나한테 집중 안 한다 느낌일까 봐. 어 뮤디야 왔어? 어 루짱 왔어? 이거. 어때요? 이렇게 눈이 엄청 크셔가지고. 이렇게 뜨면 뭔가. 그죠? 아 그런가? 무섭긴 해요. 오케이. 눈 부릅 금지. 눈 부릅 안 하시고. 또 있어요? 약간. 상냥하게 해주세요. 아니 꼴랑 저랑 두세 번 만났는데. 그 두세 번 중에 과격이 있었나요? 아니요. 그건 아닌데. 방송에서는 상냥하신데. 그 먼저 말도 안 걸어. 아니 아까 걸어주셨네. 아까요? 네. 아까 왜 이렇게 일찍 왔어 뮤디야. 앉아있어. 네. 그러고 이제 저희의 대화가 단절돼서. 그거야. 방송 전에 방송 사고 있어서. 기술적으로 문제가 많아서. 그 전해부터 과묵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과묵 하신 분이야. 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오늘 뮤디 씨랑 하루짱님 없었잖아요. 저희 직원들 진짜 폭력 사태 났을 거리라. 근데 아까 정말. 저 진짜 두 분이 저희 직원 살린 거예요. 눈 부릅 드시고. 저거 간디 된 줄 알았어요. 아 진짜. 평화주의자. 사리가 나오시는 줄 알았던 것 같아요. 진짜 아니. 무슨 일이야. 이걸 미리 체크해야지. 제가 옆에서 뒤에서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나 너무 불편한 거야. 아 죄송해요. 보지 말걸. 아니 그러니까 뭔가. 너무 방송 사고 났을 때 두 분 다 오매불망하고 계시잖아요. 어쩔 줄 몰라 하고. 네. 그래서 이 두 분을 잠깐 밖에 커피숍으로 보내놓을까? 생각했다가. 알겠습니다. 눈 부릅 금지. 그다음에 상냥하기. 상냥하기. 그리고 끝인가요? 일단 그거 정도. 알겠습니다. 루짱 씨는요? 저는 제가 결혼할 사람이면. 말 없기. 아니 보라클라 수장 분한테 말 없기를. 저와 함께 있을 때. 말 없기. 힙을. 신선한데요? 저라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저라서가 아니라. 그냥 루짱. 루짱. 루짱 씨네. 루짱. 루짱 씨는. 네. 말이 없는 남자를 선호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같이 있는데 계속. 말을 하면. 기 빨릴 것 같아가지고. 말을 근데 너무 안 해도 문제 아닌가요? 네. 적당히 하기? 말 없는 최고님들. 말 개많아서 24시간 동안 말 들어줘야 되는 차은우. 에이 너무 잔인하다. 너무 잔인해요. 당연히 후자죠. 너무 세다 그거는. 차은우 씨는 그리고 이런 거 얘기할 때 빼야 돼요. 맞아 차은우는. 다른 어나더 레벨이라.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여러분들 미래의 하루짱 씨랑 결혼하거나 연애하고 싶으신 분들 참고하십시오. 사적으로 말이 너무 많으면. 싫답니다. 어느 정도인지 궁금한데 예를 들면. 자기야 오늘 밥 먹었어? 뭐 그런 건 괜찮죠. 근데 뭐가 말. 그러니까 계속 옆에서. 있잖아. 오늘 뭐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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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했는데. 그러면 쭈쭈쭈쭈쭈쭈. 계속 다 두두두두두두두. 그런 남자를 만나보셨군요. 보통은 남자들은 그 정도 말 많이 안 하지 않나요? 그렇죠? 쓸데없는 말 많이 하고. 쫑알쫑알 조잘. 쫑알쫑알 조잘. 맞아요. 알겠습니다. 뮨디 씨는요? 이상혁이요? 네네. 저는 약간. 두부상에. 두부상. 두부상에 약간 하얗고. 두부상이라. 담배를 안 하고. 술을 안 마시고. 일부러 지금 저랑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 전혀. 얼굴 하얗고 저 까매서. 아니 절대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진짜 옛날부터 그랬습니다. 저는 옛날부터. 그리고 약간 눈이 좀. 쌍꺼풀이 없고. 눈이 가로로 길고. 약간 그런 스타일. 눈이 가로로 길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가로 길이가 긴 사람. 눈 가로 길이가 길고. 아 약간 손석구님처럼. 아 근데 손석구님은. 또 어나더 네벨. 아 너무 무섭게 생기셔서. 아 진짜로? 네. 약간 무섭게 생기셔서. 저는 원래 정영도님 좋아해요. 형도니 형이요? 네. 형도니 형님이야말로 눈 히벌둑. 그게 좋아요. 잠깐만. 이게 또 정영. 그래요 뭐 그럴 수 있죠. 이상형이니까. 약간 그런 스타일 좋아합니다. 좋습니다. 이상형에 대해서 한번 여쭤봤는데요. 제 이상형도 한번 말씀드릴까요? 네. 윤디씨. 네. 방송 그렇게 할래요? 아니 궁금해요. 제발 알려주시요요요. 제발 알려주세요. 아니 아무리 안 궁금하셔도. 루짱님처럼 대답은 해주셔야죠. 아 너무 궁금합니다. 아 세상에나. 너무 궁금. 알려주시 봐요. 제 이상형은 광고 하나 보고 와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하나 보고 오시죠. 보시죠. 야 지한아. 공기 진짜 좋지 않아? 응. 아니. 휴대폰 그만하고 숲 좀 봐봐. 나 지금 숲 보고 있어. 아니 휴대폰 하면서. 뭐 자꾸 숲을 본대? 뭐가 있다니까? 숲. 자연에서도 즐겨요. 모두의 TV 숲. 광고 나가는 동안. 드세요. 물 드세요. 광고 나가는 동안. 갑자기 이렇게. 웃겨야 된다고 개그맨들 모신 것도 아닌데. 잘하고 있나요? 제가 웃겨야 되는데 왜 그러시는 거예요? 웃기고 싶어요. 재밌어요. 충분히. 근데 뮨디 씨는 뭔가 웃기려고 하면 안 웃겨요. 그렇지 않아요? 자체가 웃겨요. 맞아요. 좀 특이하세요. 그리고 디스가 아니고 뮨디는 약간 웃기게 생겼어요. 진짜로. 몰랐나요? 저가요? 주민 한번 해드릴까요? 아니 저가 웃기게 생기진 않았죠. 아니요. 재밌게 생겼어요. 저가요? 네. 저 빨간불 보고. 웃기게 생기셨어요. 굳이 따지자면 하루짱님이 약간 정색하면 좀 무서울 얼굴이죠. 맞아요. 전 무섭게 생겼어요. 하루짱님이 좀 지금 가만히 계셔볼래요? 화내지 말고. 그렇죠 그렇죠. 아이컨팅 한번 해주세요. 봐봐. 딱 예쁜데요? 예쁜데 뭔가 웃긴 얼굴은 아니죠. 저 완전 냉미녀. 냉미녀. 차가운 도시의 여자 느낌. 맞아요. 굳이 따지면 차가운 도시인데 서울 쪽은 아니고 상해. 카톡 씹을 것 같아요. 두 분 다 트위치 쪽 기반이셨으면 혹시 인스타나 이런 DM으로 해외 분들한테 좀 연락 많이 안 옵니까? 되게 올 것 같은데? 그냥 팬분들 오시는 것처럼 DM 와요. DM 뭐라고 해요? 그냥 I'm your big fan? 영어라서. 뭐라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면 영어로 악플 보냈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굳이 그걸 번역을 하진 않으니까. 아 그랬구나. 왠지 하루짱님은 뭔가 제 인스타를 보진 못했지만 왠지 인스타에 해외 팬들 좀 많을 것 같아요. 팔로워들 중에서. 그런 것 같아요. 뮨디님은 인스타 하시고? 저도 인스타를 합니다. 한국분들 많죠? 없어요. 한국인들이 없어요? 네. 팔로우가 없어요? 전 팔로우가 많지가 않아서 별로 없어요. 저는 천명 정도. 천명이면 주로 그냥 지인들? 지인이라기엔 너무 많은데 천명이. 적당히 있나봐요. 적당히. 되게 많으실 거. 뭔가 인스타 스토처럼 생겼어요. 그렇죠. 저는 근데 성격이 이상해서 팔로우가 너무 많고 팔로우는 막 3천명 이런데 그 사람을 팔로우하는 수가 적으면 전 차단해요. 이상한 사람 애초에 좀 차단하고. 그러니까 약간 가계정 이런 거? 가계정을 너무 싫어해가지고. 그래요. 저도 지금 인스타 해킹 당했지만 DM으로 욕 오면 다 가계정이에요. 그러면 저는 그건 취급 안 해줘요. 왜냐하면 자기를 노출할 자신도 없으면서 누구를 깐다는 게 좀 뭐랄까? 얼탱이가 없어요.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서 다 차단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길거리라고 치면 가면 쓴 거야. 가면 쓰고 다가와서 뭐라고 하면 야, 그거부터 벗고 말해봐. 보통 그렇잖아요. 야, 벗어봐. 마스크 벗어봐. 이렇게 되니까 가계정은 또 너무 비겁한 것 같아요. 그렇죠. 누군가를 비난할 거면 자기를 오픈하고 나 이런 사람인데 나 당신이라는 사람 이게 마음에 안 든다. 이러면 대화가 되잖아요. 그렇죠. 아, 그런가요? 근데 처음부터 가계정이면 이거 뭐 누구랑 내가 싸워. 좀 그런 게 있죠. 여러분들도 매너 채팅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 최근에 최군TV 댓글들은 좀 보셔서 알겠지만 저희 나름 되게 깨끗합니다. 되게 다 착하신 것 같아요. 진짜 깨끗해요. 깨끗하다 못해 좀 불쌍하죠. 가끔 보면. 왜냐하면 인터넷 방송이면 편하게 채팅질 맛이 있어야 되는데 따지고 보면 거의 반 북한이에요. 근데 많이 쿤두사 많이 뜨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제가 시청자들한테 좀 화도 많이 내고 제가 이제 좀 미안하죠. 쿤둥음. 쿤둥음. 미안하죠. 근데 그래서 저희 방만 보시는 분들은 여기에 익숙해지면 여기만 보는 거죠. 뭔가 또 그런 분들이 있어요. 너가 약간 인터넷 방송과 어떤 기존 TV와의 중간 그거 같다. 어쩔 때 제가 욕 많이 먹을 때가 너무 인방감성 없다로 욕 많이 먹거든요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방송도 좋아하실 분들은 진짜 좋아하죠 와 뭐 제 팟캐스트 보는 느낌이다 근데 어떤 분들은 노잼 인방인데 노잼 하루 짝 나왔는데 터미널 안 보여주고 노잼 어머 보고 싶긴 해요 아니 근데 그건 있죠 냉정하게 하루 짝님이 나왔는데 이렇게 무릎담요 하고 있다 어떤 분들은 아 짜증나 하루 짝 나왔는데 안돼 시청자를 위해서 좀 더워가지고 뮨디님도 약간 그거에요 여자들이 저희 최간의 대기실에서 저는 예쁜 사람을 좋아해요 제가 진짜 놀라운 건 저희 여러분들 최간의 대기실이 19금이에요 왠지 알아요 맞춰보세요 왜 최간의 대기실이 19금일까요 가슴 만져서 여자들끼리 계속 가슴 만져서 서로 누군지 알 것 같다 누군가가 아니고 다 그래요 다 그래요? 김순지나 이런 애들은 유교거리라고 되게 싫어하는데 야 너네는 좋니? 좋대요 찐으로 부러워서 그런 것도 있는데 찐으로 가슴 만지는 기분이 좋대요 어머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러십니까? 만져보고 싶어요 누구? 하루 자 저요? 옆에 계시니까 또 한번 또 손이 가는 손이 갈 수도 이렇게 뮨디님은 남자로 태어나고 싶다는 생각 해본 적 있죠? 네 많이 할 것 같아요 진짜 많이 하는데 남자로 태어나면 어떤 남자로 살고 싶어요? 남자로 태어나면요? 응 난 이런 남자로 살 거야 예를 들면 나쁜 남자 뭐 여자들 최구님처럼 살고 싶어요 저는 눈 부릅뜨고? 그건 아닌데 나처럼 사는 게 뭐야? 이제 군림을 하시면서 권력과 돈과 많은 권력을 가지고 맨 위에 군림하면서 초식동물 같은 친구들 예뻐해 주기도 하고 너 이거 해 저거 해 이걸 하렴 저걸 하렴 이런 식으로 조종도 하고 그런 삶을 살아보고 싶어요 저는 약간 갑질? 독재자 같은 그런 삶을 한번 살아보는 게 저의 꿈입니다 내년에는 아니 저기 다음 생에는 꼭 꼭 쿤엄령으로 태어나서 아 저 꼭 개엄령을 날려보고 싶어요 아니 근데 뭐야 그렇게 해보고 싶습니다 와 쿤엄령 쿤엄령을 한번 쿤엄령 저도 가끔 한 적이 있죠 요즘에 끊었는데 뭐야 오늘을 기점으로 쿤엄령을 그런 적이 있었죠 최근에도 단톡에서 한번 제가 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죠? 그거까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방송에서 얘기하면 왜냐면 요즘에 그냥 유들유들 모드예요 유들유들 모드 유아하게 아 왜요? 네? 왜요? 유들유들 하시다기에는 아까 제가 뒤에서 봤을 때 너무 뒤에서 너네 너네 오늘 할 거야 말 거야 이렇게 하시는 분들 오디오 하시는 분들한테 너네 그거는 지금 7분 전인데 6분 전인데 지금 너네 어?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렇게 하셔서 제가 뒤에서 진짜 어머 어쩜 좋아요 저희 못 나가나봐요 들여러면서 어떡하지 이랬는데 제가 언제 너네 7분 전이냐 진짜 그러셨잖아요 그렇게 안 했고 어떡할 거야 아 맞아 지금 5분 남았는데 어떡할 거야 맞아 미리 체크하던가 근데 눈이 좀 더 크셨어요 눈이 아니 근데 되게 사람 관찰 잘하신다 아 저는 미어캣이라서 오 벌써 모든 관찰이 끝났어요 미어캣 모드 아 미어캣? 네 비방일 때도 행동 조심해야겠는데 뮨디님 앞에서는 다 이렇게 슥슥슥 보고 하루짱이면 어땠어요? 아니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데 무슨 하얀 눈사람 같으신 분이 들어오셨는데 저한테 바로 오셨거든요 그래서 저 뮨디에요 라고 하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귀여운 거에요 목소리가 당연히 저보다 어리시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기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몇 살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몇 년생이시죠? 저는 99년생이에요 제 친동생보다 어리십니다 진짜요? 제 친동생이 98이에요 오 뮨디가? 제가 나이가 많아요 루짱님보다 2살 3살 네 아 그렇게 많 뮨디가 그럼 서른 아 어떻게 그런 아 29? 아니 맞는데 곧 그렇게 되는데 그것을 이제 아니 어떻게 그런 말씀을 아 이제 서른이에요? 아니 왜요? 네 아니 비밀이에요 저 방송 나이 25살이고 앞으로 평생 동안 25살 하려고 했는데 이제 망했습니다 이제 모든 세상에 제 나이가 까발려지고 이제는 나이를 먹을수록 더욱이 너 이제 서른 하나 되니? 너 서른 둘 되니?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모든 분들이 아니 뭐 서른이 어때서요? 하 나이 먹는 건 좀 스트레스 받습니까? 네 나이를 먹었다는 증거일까요? 아직 스트레스 안 받으시죠? 나이 먹긴 싫어요 근데 몇 살에 딱 멈췄으면 좋겠어요 평생 한 나이로 살 수 있다면 저는 그럼 지금 멈췄으면 좋겠어요 지금 딱? 네 지금 뭐가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어리지도 않고 그렇게 막 뭘 결혼할 나이도 아니고 음 그렇다고 뭐 그러니까 뭔가 뭐든 다 할 수 있는 나이? 음 뭐 시작하기도 늦지 않은 거 뭐 예를 들어서 숲 보라크루에도 들어가기 늦지도 않고 그렇죠 빠르지도 않은 날 부럽다 그런 것 같아서 윤디님은 몇 살 뒤에 딱 멈추고 싶어요? 전 제발 지금 왜 또 지금 해 제발 이제 더 이상 먹지 않게 지금 뭔데 평생 동안 이 나이를 가지고 싶어요 그냥 절대로 이 이상 먹고 싶지 않고 네 대녀가 되고 싶지 않고 이미 대녀예요 근데 대녀 되고 싶지 않고 나이 먹고 싶지 않습니다 음 지켜주세요 알겠습니다 지켜드리겠습니다 자 윤디님은 평생 스물아홉인 걸로 네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아 그 하루짱님은 이제 남자로 태어나면 네 혹시 어떤 남자로 좀 살고 싶으세요? 아 남자요? 네 남자로 태어나고 싶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긴 해요 그렇죠 약간 지금 여자의 삶을 즐기시는 거 같아요 대박 여자라서 행복해요 근데 만약에 남자로 태어나면 음 제가 안 꼬셔도 여자들이 막 저를 꼬시고 아 좀 저는 나쁜 남자로 오 나쁜 존잘 남 내가 좋아할 듯 오 나쁜 존잘 남 나쁜 존잘 남 우와 네 하고 싶어요 최군이라는데요? 저는 나쁜 존잘 남 존잘 남은 아니죠 우와 근데 남자예요 근데 이제 하나는 존잘인데 네 좀 무능해 오 아 무능한 존잘 어 어 근데 하나는 그냥 평범인데 네 어우 너무 유능해 돈도 많고 비전도 있고 일 잘하고 음 프로페셔널해요 근데 음 진짜 존잘이면은 음 차은우씨처럼 연예계나 음 또 막 그냥 얼굴로만 일을 하는거죠 음 그러면 또 막 명품 멤버서도 될 수 있고 아 모델도 될 수 있고 여기서만한 존잘이 진짜 완전 싹 월클 존잘 네 완전 대박 짱 존잘 음 근데 그렇게 존잘이면 존잘인데로 뭔가 또 불편함이 있지 않을까요 사람들은 불편하지 않으세요? 하루짱님은 예쁘게 태어나서 저요? 음 저는 예쁘게 음 예쁘다는 생각을 안하신다? 네 저는 좀 자존감이 낮은 편이라서 그럼 100점? 100점이 존잘에요? 네 100점이 루짱님이 생각하는 루짱님은 몇 점? 저는 음 그래도 한 56? 허어어 아니 너무 적게 주는거 아니에요? 꼴랑 56점? 그러니까 평타는 그래도 평타는 되지 않나 평타인데 아니 56점? 그러면 그 7호각기 있죠 친한 4명 네 이게 점수 제일 높은 앤 누구에요? 저는 어 본인이군요 50 저는 솔직히 유치언니 아 유치땅? 네 치 땅이 몇 점? 언니는 진짜 거의 어 제가 보는 언니는 90점? 우와 왜왜? 언니는 제가 처음 딱 봤을 때 진짜 너무 놀랐어요 왜왜? 얼굴이 너무 작고 눈 이만하고 어 뭔가 다 제가 좋아하는 얼굴이에요 어 몸매도 좋고 그쵸 몸매도 좋고 부럽다 윤디씨는요? 부럽다 자존감이 좀 낮은 편이십니까? 저 괜찮은데요? 어 그래요? 네 백점 만점에 몇 점 주시겠어요? 저 뭐 저기 한 뭐 구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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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 어 90점?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나의 이곳은? 휴 나의 이곳? 어 코? 눈? 입? 저 어 뭐 이마? 이마? 이마가 이마가 예뻐요 이마가 어때요? 툭치는 약간 너무너무 가까이 오시는데 오 이마가 톡 이렇게 이마가 예쁩니다 이마가 예쁘다 그냥 가리고 나왔습니다 까고 다니시지 깐디로 좀 다음에는 깐디요? 지금 이제 안깐디잖아요 깐뮬디도 아니고 깐디 깐뮬디 깐뮬디 깐디로 네 앞머리 깐디 모드 나중에 한번 밤에 깐디로 올게요 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쿤캐스트에 또 팟캐스트 형식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중간중간보다 또 노래를 좀 듣곤 해요 오 자 겨울이 됐습니다 겨울되면 꼭 듣고 싶은 노래들이 있는데 각자 우선 뭐 하루짱님부터 겨울되면 이 노래만 들으면 난 겨울이 왔다라고 좀 느껴지는 겨울노래 네 아이유씨 아 아이유에 네 그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맞나요? 제목을 잘 모르겠는데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맞을걸 아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맞는거 같아요 뮨디님은요? 오 오 오 너무 많은데 왠지 팝송 좋아할 것 같아요 오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저는 그걸로 갈게요 그 코끝 에 겨울 아니 아니다 저기 김진표님이 부르신 거 있는데 김진표요? 해마다 겨울인가? 해마다 겨울? 한마디 겨울인가? 뭔가 세 글자 다음에 겨울인데 김진표님의 아 로맨틱 겨울이래요 좋아하시는 거 맞아요? 사실 안 좋아하는데 제가 이거를 팬카페에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님들은 겨울하면 뭔 노래가 생각나나요? 했더니 저희 매니저님께서 이 노래 생각난다고 해서 그날 들었는데 그냥 약간 뭐 깔싸마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로맨틱 겨울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먼저 한번 윤디님이 신청해 주신 노래 로맨틱 겨울 먼저 1절 모드로 듣고 다음 1절 모드로는 하루짱님의 아이유의 미니 메리 크리스마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들려주시죠 나는 대답해 손엔 두 잔의 라떼 티를 내며 허깨 흐쓱하고 바람불만 기다린다네 겨우 오후 6시 반에 벌써 세상은 깜깜해 저 따뜻한 옷방에 조금은 반해 몰려도 낭만을 파네 꼬리떨 잔바에 커플 머리 장갑에 몸은 움츠려들면서 더 빨간 냄비에 돈을 넣을 때면 가슴이 짠 나무들은 전부들로 덮여가 술에 취한 친구들은 너뼈가 버스창에 느낌을 호호 애기 발자국을 코코 앞에 앉은 커플은 뽀뽀 사람들이 쳐다봐도 쪽쪽 사방의 불을 밝힌 들이 이제 바로 로맨틱 겨울이 해마다 로맨틱 겨울이 올 때면 혼자 꿈꿔왔던 그 장면 그 장면이 지금 펼쳐지고 있어 지금 너 같은 여잔 없을 줄 알았는데 사랑 그 설레임에 눈이 올 때면 혼자 꿈꿔왔던 그 장면 넌 내 품에 안겨 내 팔이 너에게 감겨 사방의 불을 밝힌 들이 로맨틱 겨울이 저게 길가이야 나의 눈앞에 내려올 때면 온 세상이 물들을 때면 눈꽃이 피어나 또 빛이 나 눈이 부신 나처럼 아 Yeah, girl You should know that Then my heart beats like From the bottom of my heart I thank God I found you Cool, cool, 가슴이 왜 이렇게 가쁜 일에 Cool, cool, 참아 도자꾸 네 생각이 나잖아 Oh, you, you, I love you And I know you love me too 네가 네게 불러준 you are my 아직 꿈만 같아 마치 선물 같아 네 품에 안가도 늘 불안불안해 꿈처럼 깰까 봐 꼭 안아줘야만 해 아껴줘야만 해 그 맘 먹고 니까 돼준 걸 하늘에게 감사해 하얀 눈이 내려올 때면 온 세상에 물들을 때면 눈꽃이 피어나 또 빛이 나 눈이 부신 너처럼 사랑할 수밖에 없어서 사랑한 네 손잡고 어서 첫눈 위를 걸어 활짝 꿈을 새겨 이들 끝까지 걸어갈 거야 저희끼리 끝나고 뭐를 하네 뭐를 하네 하다가 뮨디씨가 끝나고 하루창씨 집에 덜다주기로 운전해서 상남자시네요 진짜 반할 뻔했어요 운전 얼마나 하셨어요? 어 3년? 2년 오래 하셨구나 3년 정도 했습니다 자차입니까 아니면 엄차입니까? 자차입니다 하! 부럽다 3년 됐으면 트위치 하실 때 사신 거네요? 아 2년 됐네요 2년? 네 2년 2년 드림카가 있습니까? 드림카는 저는 드림카는 딱히 없고 원래는 뮨파크라고 스파크 조그만한가 경찰 연습을 하다가 이번에 이제 코나로 코나 좋죠 코나로 바꿨습니다 이름이 코붕이에요 코붕이? 코붕이? 네 다 뭐든지 이름을 그런 식으로 짓는 거예요 덕춘이 코붕이 저다보니 본인 닉네임만 뮨디 이쁘고 본인 주변 것들은 다 이상해요 덕춘이 뮨디가 이쁘나요? 뮨디 이쁜데? 아 진짜요? 네 처음에 뮨디 들었을 때 그거 생각났어요 경상도 사투리 아 뮨디? 저 그거 방송에서 와서 뮨디라 그러면 강퇴하잖아요 절대 용서할 수 없어 뮨디 가서나 이런 뮨디 자석 이렇게 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철퇴를 이렇게 하면서 뮨디가 뜻이 뭡니까? 제 이름이 윤지예요 윤지? 네 그래서 김윤지라서 그냥 발음하는 대로 김윤디라고 그냥 해버렸어요 아 김윤지라? 네 김윤디? 네네 기래민 같은 거네 어 그렇죠 기래민 씨도 본명이 기래민이거든요 알아요 그래서 되는 대로 기씨로 같은 기씨 맞네 아 김윤디? 네 루짱 씨는 하루가 아니잖아요 네 저는 봄이에요 아 봄이에요? 이름이 왜 이렇게 예뻐요? 네? 이름이 왜 이렇게 예뻐요? 봄이는 되게 흔한 이름인데요 흔한 이름 봄이에요? 봄? 아 봄이에요 아 이름 이쁘다 아 이름 이쁘다 근데 이제 다들 부르실 때 봄아 봄아 이렇게 부르니까 봄이 일본어로 하루예요 아 그래서 하루짱 그래서 하루짱이 됐어요 근데 그 트위치에서 오신 분들 뒤에 짱이 많잖아요 양도 많고 그래서 그 짱 붙은 분들은 다 약간 덕후 느낌 나거든요 약간 애니 덕후시고 그러죠 애니 좋아하긴 하죠 그래서 약간 데이트할 때 남친이 애니 보는데 옆에서 말 안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 같이 보면 너무 좋죠 근데 남친이 너무 재미없어 얘 애니를요? UFC 보자 그래 막 어 따로 보자 그럼 UFC? UFC 안 보십니까? 아후요? 아후 너무 왜요? 아니 같이 있는데 취향을 맞춰줘야지 UFC 같은 거를 보면은 여자 입장에선 재미가 없죠 아니 여자도 제 취향 맞춰서 UFC 봐주고 UFC 좋아하세요? 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안 좋아하시는데 아니 근데 저는 약간 남들이 좋아하는 건 조금씩 조금씩 봐요 그래야지 방송할 때 할 말이 있으니까 예를 들면 UFC의 한국인 정도는 알고 우와 드라마 같은 거 드라마도 유명한 시청률 높은 드라마 영화도 한 300만 이상 영화는 봐야지 시청자들하고 이제 얘기가 되니까 그런 게 있죠 정보력층에서 시청자들이 좋아하는 정치, 시사, 스포츠 우와 유재석 같아요 아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네 죄송합니다 외모로는 차은우 다음에 방송으로는 유재석 선배님은 절대 언급돼서는 안 되는 그 말도 안 되는 근데 저도 이제 미담은 아니고 유재석 선배님 예전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미친 척하고 전화 한 번 한 적이 있거든요 전화번호가 있으세요? 우리 개그맨들끼리 다 있죠 짱이다 근데 와 너무 민망할 정도로 어머 어머 너무 그 얘기를 다 들어주셔서 진짜요? 얘기하면서 내가 민망해서 내 입으로 열심히 살겠습니다가 튀어나오는 와 무슨 말인지 알죠? 대박이다 진짜 진짜 멋있다 진짜 멋있다 보통 이제 그 정도 선배님 되면 어 그래 내 생각에는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어떠한 조언도 하지 않으셨고 그냥 공감만 해주셔서 그랬구나 네가 진짜 많이 힘들었겠다 아이고 그래 그럼 어디니? 그래서 막 얘기하다가 한 20분 정도를 얘기했는데 와 그 얘기하는 동안 이미 저는 고민 해결이 돼버린 것 같더라고요 와 왜냐하면 대한민국에서 천하의 유재석 선배님한테 20분 동안 고민 상담을 할 수 있는 내 스스로가 너무 멋지기도 하고 참 사랑받는 존재인데 그때 너무 힘들 때는 자존감이 완전 지하잖아요 음 그거 하나로 네네 그쵸 저희 방송에도 출연해 주셨고 그리고 사실 막 제가 이렇게 유명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때 당시만 해도 더 근데 그렇게 후배님들 이름을 다 외우시더라고요 와 뭐 예를 들어서 진짜 멋있다 어 그 뮨디야 그래 얼마나 감동이에요 와 아이고 우리 하루 하면서 진짜 감동일 것 같아요 그럼 이제 후배 입장에서 어? 저 아세요? 아니 그럼 왜 몰라 그러니까 그렇게 후배들 것도 다 챙겨주시고 음 그래서 저는 유재석 선배님처럼 누가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음 저는 어 맞아요 최구님이 그렇게 사시는 거죠 이제 저요? 네 아니요 저는 김구라 선배님이 아 제가 좀 롤모델로 삼는 아닌가요? 롤모델이세요? 아니 그건 아닌데 아 근데 저 같은 인상과 성향에 유재석 선배님은 사실 어떻게 보면 롤모델이 되게 힘들죠 워낙 성격도 그러시고 맞아 뮨디씨는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그 네 어 하루짱씨는 뭐 애니 좋아한다고 했었잖아요 어 뮨디씨는 좀 여가 생활에 뭐 하십니까? 저도 애니 많이 봅니다 그래요 많이 보실 것 같아요 서로 최근에 죄송한데 저 십덕 같나요? 약간 아 뭔가 근데 이게 그 트위치라고 하면 뭔가 약간 그 편견이 있는 것 같아요 들켰다 스트리머들은 다들 뭔가 약간 근데 뮨디씨 그렇게 생긴 것 같아요 무슨 서울 코스프레 이런 데 만나요? 저 네 갔었어요 맞죠 그런 데 가면 있는 제일 이쁜 여자 지스타 가면 있는 제일 이쁜 여자 어떤 느낌인지 아 그렇죠 서울 뭐 코미그월 석호 이런 데 가서 보면 그 그런 거 좋아하는 여자 중에 제일 이쁜 여자 음 감사합니다 아니 아니요 진짜로 아니요 죄송한데 세상에서 제일 이쁜 게 아니고요 아 고부류에서 제일 이쁜 여자예요 아 그럼 이제 십덕 중에서 으뜸이라는 얘기 오 오덕 중에 덕후 중에 덕후 중에 최고 오덕후 중에 너가 제일 예뻐요 너무 좋다 너무 좋아요 아니 뮨디씨는 이쁜다는 얘기 많이 안 듣나요? 들을 때마다 되게 저 한 번도 안 들어봤는데 에? 아니 저는 방송하면서 네 아프리카 이제 물소 오빵이들이 저에게 어머 얘 이쁘다 이런 얘기 단 한 번도 오 진짜 트위치 상이네 어 전 거짓말 안 하고 올해 제가 만난 여자 스트리머 중에 탑 탑인데요 허어 어 진짜 이쁘셔요 진짜요? 탑 천 한 오백이 아니 뜹니다 지금 그걸로 지금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안 믿기는 얼굴로 아 탑 100위라는데요? 탑 100 아니 탑 1500위라고 했는데 아 탑 1500위 1500명 중에 그럼 몇 등이에요? 1500위 정도 집에 가도록 할게요 아니 아 그렇게 알겠습니다 아 그래도 감사합니다 10덕 중에 1등 아니 아니 근데 진짜 농담이고 진짜 이쁘세요 근데 그게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약간 연기하는 거예요 그치로 와 진짜 아니에요 척척이야 지금 자기도 자기가 이쁜 거 아는데 와 약간 일부러 뭔가 좀 털털하고 와우 일부러 좀 겸손해 보이려고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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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내가 봤을 때 연기야 이게 연기면은 이제 저기 진짜로 저기 연기 대상에서 신인상 타야 되는 정도로 연기 근데 저는 진짜 물론 자존감 높다고 했지만 제가 스스로 막 인방인 중에 예쁘다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은 진짜 없어요 오우 진짜요? 그냥 네 진짜 그건 없어요 그러면 본인이 생각하는 인방 여자 스트리머 중에 제일 예쁜 사람 누구예요? 하루만 그 사람으로 살고 싶다 하루짱님? 아잇 루짱님 빼고 아잇 제외하고 그러면 오 음 진짜 예쁘신 분? 응 하 순지? 와 진짜 나쁘다 너 왜요? 순지 안 예쁘다 생각하세요? 이쁘지 순지 얼마나 예쁘고 깜찍하고 발랄하고 귀엽고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아니 왜 그렇게 말씀하 아니 왜 한숨을 쉬시는 거예요? 이야 정말 나쁘다 진짜 우리 윤디 아니 진짜 귀엽고 진짜 오늘도 저 순지 보면서 쟤는 진짜 오늘 왜 이렇게 살 빠졌냐 이렇게 얘기하고 그랬는데 심지어 지금 눈썹도 날아가가지고 오늘 생얼로 봤잖아요 눈썹은 없더라고요 눈썹이 왜 없는 걸까 알겠습니다 루짱씨는요 하루만 이분으로 살고 싶다 하루만? 응 전 그럼 과즙 세연이 과즙님 맞아요 세연이 친언니가 저희 최근에 크루의 신년도 아 맞아요 봤어요 아 또 보셨어요? 네 아 평소에 최근에 많이 보시네요 많이 보긴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지금 그럼 지금 저희 뭐하고 있는지 아시나요? RGB대전 와 RGB도 알아요? 뮨디비도 알아요? RGBY 와 RGBY 네 이야 봤습니다 어 누가 이길 것 같으세요? 거기까진 잘 모르시고 그럼 말해도 되나요? 어 그럼요 레드? 어 진짜? 레드면 채무 있는 팀이잖아요 네 채무님이 잘하시니까 어 채무가 있기 때문에 레드팀이 1등을 할 것 같다 저는 약간 리스펙 하거든요 오 좋습니다 채무가 들으면 기분 되게 좋겠는데 하루짱님 혹시 아무래도 내 친구들이 있는 저는 그 채무님이랑 유치언니랑 같이 있지 않아요? 같이 있어 레드팀 레드다 그러면 뭔가 시너지가 좋을 것 같아요 오 그래 그 아이디어 폭발하니까 맞아 알겠습니다 하루짱님과 뮨디님도 이렇게 응원해주고 있는 RGB대전 지금 최간회에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간단한 영상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12월에 운명을 결정지을 더 나아가서 최간회 운명을 결정지을 이번 RGBY대전은 어떻게 하면 크루가 좀 더 뭉치고 본인들의 실력들을 돋보이게 할 수 있을까 어떤 걸 했을 때 멤버들한테 좀 더 멋진 명분이 될까를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지금부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을 마무리하는 최간의 마지막 피날레 대전 데드오벌라이프 진행방식 먼저 공개합니다 대전 기간은요 12월 20일 금요일까지이며 9일 동안 진행이 되겠습니다 팀별 누적 시청자 데이터로만 점수를 부여해 합산할 예정이고 외부 게스트는 허용이 됩니다 단 주 1회 허용 서초회가 메인 올 이용권도 가져갈 수 있는데요 전체 기간 중에 단 한 번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팀은 총 7개의 씨로 나뉘고요 랜덤 추첨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팀장은 없다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1등을 하는 팀은요 전원 순금배지 7개 증정 이번 연말 결산 10% 추가 그리고 총상금 1천만 원이 여러분들에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번에는 대드입니다 3등을 하게 되는 팀에서는 투표를 해서 최하위 한 명은 퇴출 후보가 됩니다 4등 팀은요 투표를 진행을 해서 투표 하위 2명도 퇴출 후보가 돼서 총 퇴출 후보는 3명이 됩니다 대표가 살릴 수 있는 인원은 최대 2명입니다 무조건 이 RGBY 대전을 통해서 한 명은 퇴출이라는 거죠 최대 3명까지입니다 저는 이번 RGBY 대전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한번 들여다볼 생각입니다 실제로는 MRV를 통해서 대표가 처리 aggravated 쇼해내요 6명의 negó시 trousers 알아서 하게 될 것입니다. 네, RGB 대전 영상을 보고 왔습니다. 다음 주까지 저희가 함께하게 되고요. 1등에게는 전체 천만 원, 그리고 순금 배지, 그리고 연말 결산 70%까지 혜택이 또 있습니다. 역대급 혜택이기 때문에 멤버들 되게 또 엄청 열심히 준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재밌게 봐주시고 또 퇴출도 걸려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더 재밌게 갈 것 같습니다. 어떠실 것 같아요? 두 분이 만약에 RGB 대전 지금 최간에여서 참여했다. 잘했을 것 같으세요? 아니면 되게 힘들어했을 것 같으세요?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단체생활 잘 못할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저번에도 말씀 그렇게 하셨는데 도대체 저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방구석 찐따 쭈그리. 가슴이 아프다. 그거 맞긴 한데 그래도 이제 할 때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면 이렇게 좀 빡세게 해서 열심히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좋습니다. 하룻짱님도 약간. 저는 솔직히 막 컨텐츠를 누가 짜준 거에 나가는 거는 좀 괜찮은데 막 직접 짜고 하면 진짜 뭔가 머리 터질 것 같아요. 사실 컨텐츠를 직접 짠다는 게 제일 어려워요.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안 해본 게 없어서 사실 보라라고 하잖아요. 근데 보라가 뭐 별거 있나요? 솔직히 저는 TV에 나오는 되게 잘 나가는 예능 프로그램도 보면 별거 없어요. 어디 가서 시골 가서 밥 해먹고 아니면 뭐 게임하기 그다음에 등짝의 이름 떼기 그다음에 뭐 뭐예요. 되게 인기 있는 거 보면 오히려 단순해요. 어디서 밥 해먹기 그다음에 토크쇼하고 유튜브에서 요즘에 인기 있는 프로그램들도 보면 다 그냥 토크예요. 재밌게 토크하고 이런 거지 사실 거기서 새로운 걸 짜내려고 하면 되게 힘들죠. 그래서 저는 최근에 콘텐츠 할 때 아까 뮤디님이 쉬는 시간에 어떻게 콘텐츠를 이렇게 잘 짜냐 물어봤는데 저는 사실 콘텐츠를 짜기보다는 저희 멤버들 캐릭터에 좀 집중을 해요. 예를 들면 새로 들어온 멤버 중에 되게 바보가 많아요. 바보? 바보. 그러면 기존의 멤버들 중에 바보 성향을 가진 애와 새로 들어온 멤버들 중에 바보 있는 애들을 모아서 바보 경쟁? 바보 경쟁? 바보 경마? 바보 경마가 뭐냐면 저희가 했던 시그니처 중에 하나인데 말들이 나와요. 멍청이 말들이. 그래서 제가 문제를 내요. 뒤에 있는 사람들이 배팅을 하는 거예요. 이 문제 제가 맞출 거다. 이거 봤던 것 같은데.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 다 못 맞출 거다. 배팅을 해서 배팅을 할 때마다 자기가 상금을 획득하는 거예요. 별붕 상금을. 재밌겠다. 그거 재밌어요. 텅텅즈. 그거 재밌습니다. 바보 경마 하면 앞에 있는 사람들이 경주마가 돼서 달리는 건데 문제는 초등학교 상식. 그걸 해볼 만할 것 같기도 하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조선을 세운 왕의 이름은 너무 쉽죠? 네. 말해보세요. 네? 말해보세요. 조선이요? 네. 아 저기 뭐야. 제가 저기 아니 태조 이성계 아닌가요? 채팅창 보고 지금 얘기해. 아 채팅 안 봤는데요? 태조 이성계. 아니 배가 고파서 꿀을 꿀요. 죄송해요. 아니 왜 그러냐면 제가 이거를 왜 말씀드릴 수 있냐면 콘텐츠 할 때 나오시겠어요? 바보로?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을 본 사람이에요. 아 그래요? 공부를 했어요. 몇 급이요? 1급 봤습니다. 합격이에요? 당연하죠. 그래요? 물론 근데 오래됐습니다. 5년 넘게. 왜 왜? 그때 그냥 보고 싶어서 그냥 봤어요. 아 어떤 전공이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그거 아니고 그냥 이제 내가 한국인인데 우리나라 역사 좀 공부해봐야지 라고 해서 너무 많이 공부를 하게 되니까 이제 그 아 그럼 이렇게 된 거 자격증을 따야겠다 해서 자격증을 따서 와 멋있다. 되게 독특하다. 하루짱님은 혹시 있으세요? 특별한 뭐 자격증 남들은 없는? 아 자격증? 어. 저 필라테스 자격증 있어요. 진짜요? 네. 되게 의외다. 그쵸. 왜 왜 딴 거예요? 그러니까 필라테스를 원래 방송하면서 낮에 운동을 다녔었는데 강사가 해보고 싶은 거예요. 와. 그래서 오전에 필태 강사를 하고 오후에 방송을 해야겠다. 아 정말? 라고 생각을 해서 강사 자격증을 땄는데 네. 막상 하려니까 굳이 해야 되나 싶더라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회원 모집도 해야 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자격증만 따놨어요. 그 필라테스를 하면서 내가 강사 자격증을 따야겠다라고 마음먹은 계기가 그건가요? 강사분이 좀 시원치 않아서 네? 강사분이 좀 마음에 안 든 거지. 내가 더 잘하겠다 싶어가지고 그치? 바로 따버렸죠. 그래. 그런 게 있겠지. 따기 쉽나요? 필라테스 자격증은? 근데 빨리 따긴 했어요. 근데 약간 필기 약간 이런 게 어려운 것 같아요. 하루짱니 어느 날 갑자기 결혼해서 스트리머 은퇴하면 필라테스 할 수도 있겠다. 어? 그런 약간 후계획도 있어요. 어? 진짜? 모든 따놔야 결혼했을 때 뭐라도 할 수 있겠다. 약간 그 미래의 계획 세우는 거 좋아하시는구나. 어? 약간 그렇게 미래를 보지는 않는데 좀 되는 대로 살자 보자는 그래도 네. 뭔가는 있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MBTI 궁금해요. MBTI? 네. 저는 ISFJ 음. 제이시구나. 음. 본인은요? 저는 엠프J예요. ENFJ ENFJ 오. 근데 전 이거 이런 거 들으면 여러분들 아시는 것 같아요. 저는 하나도 몰라요. 저만 알아요. 저 INFP거든요. 어? 진짜요? 네네네. 저만 알아요. 저는 INFP인데 남들이 뭐 엠프J, EFJ 이러면 뭔 소린지 하나도 몰라요. 그럴 수 없어. 왜요? 절대 INFP 쉴 수 없어요. 저는 완전 INFP인데요. 진짜요? 응. 엠프J 같으세요? 아니. 저 완전 아이에요. ENTJ 같으세요? 아 ENTJ? 그죠? 완전 ENTJ 느낌 있죠? 그래요? 저는 MBTI INFP가 너무 잘 맞아서 와. 주변 사람들 좀 피곤하게 하고 꿍해 있고 망상 많이 하고. 아 그래요? 그러네요? 네. 아 그럼 INFP가 맞아요? 저 진짜 망상 많이 해요. 약간 그 방송과 현실의 갭 차이가 크신 편이세요? 그렇죠. 오. 그럼 INFP. 응. 사실 지금도 그렇죠. 응. 갭 차이 크죠. 그러시구나. 알겠습니다. 그 그러면은 하룻장님은 만약에 이제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결혼을 한다면 네. 남편이 아무리 뭐 능력이 되고 이래도 나도 내 밥벌이를 좀 하는 거를 꿈꾸시는 거죠? 저는 솔직히 근데 방송을 계속 하고 싶거든요. 방송을 결혼을 해서도. 해서도 막 옆캠은 아니어도 게임을 한다던가 그냥 소통을 한다던가 근데 이제 남편분이나 가족분들이 허락을 해주시면. 현실적으로 좀 힘들긴 하죠. 그러면 하고 싶어요. 아니어도 일은 계속 하고 싶어요. 뮨디님은요? 저는 저도 저는 놀고 싶어요. 솔직히. 솔직히. 그냥 집에서 애니나 보고 그렇게 하고 싶지만. 좋다. 아니 논다는 게 뭐 해외여행 가고 쇼핑 다니고 이거 말고요? 그냥 집에서 고양이를 보면서 이렇게 와우 귀여워 이렇게 하면서 그런 인생 살고 싶었는데. 아니 며칠이나 할 수 있을 것 같아. 집에서 애니 보고 고양이 보고를. 평생. 안 지겨워요? 전혀. 네버 지겨울 일이 없죠. 진짜로? 네. 아니 집에만 있는데? 아 너무 좋죠. 하루짱님은요? 저도 사실. 집밖에 안 나가고 집에서 애니 보고 넷플릭스 보고 고양이 보고만 며칠 할 수 있어요. 평생. 진짜 쭉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요? 네. 뭐가 없잖아요. 굳이 싫을 게 없잖아요. 그러면 경제적으로만 해결이 된다면 난 계속 그렇게 하고 싶다. 네. 그건 진짜. 진짜 꿈이에요. 매달 누가 넷플릭스 결제해주고. 고양이 케어 다 해주고. 월세 내주고. 그다음에 배달의 민족 해주고. 와 너무 좋은데? 그러면 난 집에서 애니만 보고 고양이만 보고 싶다. 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도 다 너무 좋아하시지 않으실까요? 이런 조건이면? 아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다들 엄청 당연히 개이득이라고 하실 것 같아요. 나가서 뭐 하고 싶고 사업을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그런 건 없는 거예요? 공부는 하고 싶긴 한데. 그래도 밖에 굳이 나가지 않아도 되니까 추운데 집에서 모닥불 피고. 집에서 모닥불을 피우면 방화 아닌가? 아 집에서 난로 같은 거 해놓고? 이렇게 예쁘게 뭐 이렇게 해놓는다든지 이렇게 하고 맛있는 거 그냥 해먹고. 아니 뭐 캠핑 다니고 뭐 이런 거 전혀? 전혀 싫어요. 너무 싫어요. 하루짱이 해외여행 별로 안 좋아하시나요? 저는 사실 저도 여행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가면은 제가 근데 유치언니랑 여행을 많이 가봤거든요. 근데 진짜 잘 맞는 게 어디 갔다가 무조건 숙소 와서 자고 쉬고 한두 시간 또 자고 나가고 다시 들어와서 자고. 이렇게 집에서 계속 충전을 해야 돼요. 숙소에서. 유치 땅은 그래요? 언니도 저랑 비슷해요. 아 그래요? 네. 어디 해외를 가든 무조건 좀 이따 바로 또 숙소 들어오고. 그렇죠. 숙소 들어와서 쉬다가 나가고 쉬다가 나가고. 나가는 어떤 루트나 이런 건 유치 땅이 짜고. 같이 짜요. 같이 짜요. 저도 제2라서. 둘 다 제2라서. 그럼 여행 갔을 때 호텔이 제일 중요하겠네요? 네. 저희는 자는 거 중요해요. 저는 그 아고다 이런 데서 3만 원짜리 이런 데서 또 잘 자고요. 어차피 잠깐 내 몸이 머무르는 곳이지. 오히려 저는 너무 막 호텔이 뭐 하야트 호텔 이런 데면 불편하더라고요. 저희는 또 근데 항상 여행 갈 때마다 숙소에서 화보집을 찍어요. 화보를 찍어요? 그러니까 여행 가서도 일을 계속 하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그 무슨 희노키탕 이런 데서 이제 비키니 있고 뭐 이런 거. 그래서 좀 좋은 그런 찍을 수 있을 만한 곳을 찾아서 가요. 좋은데 오션뷰 이런 데서 스파 이런 거 있고. 탕 있고. 하루짱님은? 네. 그렇고. 윤디님은? 저는 그냥 머리만 붙일 수 있으면 상관없는데. 근데 남자친구가 해외여행을 갔는데 예약한 숙박업소가 우리나라로 치면 한 5만 원짜리 모텔이에요. 그래도 노상관이다. 5만 원이 비싼 거 아닌가요? 5만 원 보기 얼마나 힘든데. 저 5만 원 벌려면은 2시간 쎄 빠지게 입 털어야지 5만 원 버는데. 5만 원이면은 비싼 거. 그래도 이제 남자친구가 예약했잖아요. 네. 윤디 씨 입장에서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아니 그래도 나랑 여행 왔는데 좀 좋은 대로. 전혀. 저는 같이 가는 사람이 중요하고 숙소까지는 별 생각 없고 먹는 것도 그냥 대충 먹어도 별 생각 없고. 이거는 하루짱님은 좀 반대일 것 같다. 저는 먹는 건 대충 먹어도 되고 어딜 가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살이 안 찌시는군요. 네? 근데 숙소는 저는 좋아야 돼요. 왜냐면 일단 무서워요. 너무 싼 데 가면은. 네. 귀신 나올 것 같고. 벌레 나올 것 같고. 저 근데 싼 숙소 가서 벌레 나온 적 많아요. 그래요? 그래서 저는 숙소는 무조건 좋은 데 가고 싶어요. 아니 남자친구가 있잖아요. 있냐고요? 아니 남친구가 지켜주면 되잖아요. 너무 쉬겠어요? 아니. 있으면 안 되는데. 숙소에서 남자친구랑 같이 있으면. 그러면은 약간 하루짱님은 해외에 간다고 하면 이집트나 인도 이런 데는 좀. 해외여행에 많이 안 가보기도 했고. 좀 그냥 약간 저는 그런 데보다 일본 갬성이나. 아 일본 갬성으로. 휴양지. 휴양지. 사진 찍어서 또 팔 수 있는 곳. 그 놈은 사고 싶어요. 여행이 아니고 돈 벌러 가는 거 아니야? 여행 겸 이제 가면 이제 일을 못하니까. 그걸 메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여행은 쉬러 가는 게 맞는데. 그렇죠. 무조건 여행 방세. 미리 팔고. 알겠습니다. 두 분 다 스트리밍은 어떤 계기로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우선 뮨디님은. 저는 원래 출신이 실용음악과 출신인데 실용음악과를 하다가 보컬 출신인데 목에 좀 무리가 와서 노래를 못하게 돼서 그때 좀 많이 암흑기가 있었거든요. 그 암흑기 때 이제 친구들이 너 이렇게 해보는 건 어때? 라고 먼저 말을 해줘서 인방 하나도 모르다가 친구들 때문에 입문하게 됐어요 저는. 그게 트위치였군요. 네. 왜 그때 당시 아프리카가 아닌 트위치였을까요? 그때도 알았습니다. 저는. 뭘요? 아프리카 상이 아니라는 거를. 아니 가끔 막 노출하시는 거 보면 완전 전통 여캠이더만. 왜?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때 보니까 완전 천 조가리 하나. 예? 제가요? 천 조가리? 저 탐방 갔을 때 뭐 으쨘 이거 입을게요. 최군님이랑. 그때 저한테 천 개 주신다 했잖아요. 줬잖아요. 그래서 입었죠. 그러니까. 천 개 주셔서 입었답니다. 아니 노출을 안 하는 거 아주 못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아휴 하면 하죠. 어 하면 하더라고요. 근데 뭔가 본인이 좀 민망해하는 스타일. 맞아요. 타투도 있으시더라고요. 아 있죠. 많아요. 초승달? 네. 무슨 타투예요? 초승달 타투예요. 아 그러니까. 무슨 뜻을 내포하고 있냐고요. 아 달을 좋아해서. 아 그래요? 달을 좋아해서. 그래서 했어요. 아 달을 좋아해요? 네. 문. 네. 언젠가 가고 싶은. 아니요. 그냥 보는 거는 좋아하는. 타투 있으세요 혹시? 어 아니요. 저는 없어요. 아프리카 왔더니 타투 있다고 엄청 뭐라 하시더라고요. 아. 좀 슬펐어요. 담배 피냐. 타투 있냐. 문담피. 네. 문담피 말씀하시는데. 응. 네. 담배는 안 피는데. 이제 문신이 있어가지고. 그거가지고 이제 좀 얘도 노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셔서 정말 서러웠어요. 저 놀아본 적이 없는데. 아 근데 놀아봤다는 이미지가 서러울 정도로 억울했어. 너무 서러웠어요 진짜. 난 되게 조신하고 단아하게 살아왔는데. 저 얼마나 조신하고 제가. 음. 정말 단아하고 싶은데. 조신하고 단아하다의 어떤 기준이 헌팅포차 이런 데 가본 적 없고. 아유. 전혀요? 나이트클럽 클럽 가본 적 없고. 전혀 안 가봤습니다. 길거리에서 헌팅해본 적 없고. 아유. 절대. 어떻게 그런 일을 하나요? 무슨 일이에요 그게. 아유. 집 밖에 아예 안 나가실 것 같아. 맞아요. 절대. 하루짱님은 클럽 가보셨죠? 저 클럽 가봤어요. 어떠셨어요? 근데. 저도 완전 좀 찐다 같은 성격이라서. 안 맞아요 좀. 네. 가서. 제 친구들도 저랑 좀 비슷하단 말이에요. 아 그래요? 다 같이. 근데. 어 뭐지? 클럽 가면 인싸부터 막 와아 놀잖아요. 다 막 휴지 뽑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무 놀래가지고. 핸드폰만 보면서 약간. 어떻게 놀아봐. 약간 이러고. 남자들이 와서 말 안 걸었어요? 말. 말이 안 들리던데. 아 그쵸. 클럽에서 안 들리죠. 안 들려요. 그쵸. 네. 그때 이후로 가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하루짱님은 스트리밍 하기 전에 무슨 일을 하셨다고 그랬죠? 저는 공항에서 원래 일을 했었는데. 공항에서? 네. 공항에서 일을 했고. 어떤? 코로나가 이제 터지고. 응. 무직 휴가를 쭉 받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시작한 게 틱톡. 아. 공항에서 어떤 일을? 저 지상직 직원이었어요. 우와. 지상직이라 하면 그 티켓 발권 같은 거 해주고. 근데 저는 좀 다른 부서에 있었는데. 어. 그 한가족 서비스라고 대한항공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있거든요. 한가족 서비스. 몸 불편하시거나. 다 도와드리고 비행기 태워드리고 이런. 음. 그거 했었는데 이제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무급 휴가 받고 틱톡을 시작했다가. 틱톡. 네. 그러다가 이제 조금 술을 먹고. 갑자기요? 술이야? 틱톡 라이브를 켰는데. 오. 술을 먹고? 재밌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맨날 집에 있고 그때 코로나 때라서 또 밖에 못 나가고 이러니까. 그게 좀 관종이거든요. 방구석 관종. 방구석 관종이라? 사람들이 봐줬으면 좋겠고. 네. 근데 또 안 봐줬으면 좋겠고. 네? 그러니까 봐줬으면 좋겠는데 너무 많은 관심은 싫고. 유명해지고 싶은데 너무 유명한 건 싫은? 네. 그러니까 인스타를 해서 사람들 팔로우를 해줬으면 좋겠지만 너무 과한 관심은 좀 부담되는. 맞아요. 딱 그 정도. 그렇게 시작하게 됐어요. 적당히 유명해지고 싶은? 네. 저는 그러고 싶어요. 아까 보니까 윤디님도 그런 것 같더라고요. 인스타 팔로우 무조건 안 늘리는 거 보니까. 너무 유명한 건 또 불편한? 네. 숲 기준으로 시청자 몇 명 보면 불편해질 것 같아요? 500명? 300명 보면 너무 불편할 것 같아요. 300명 이상 찍으면? 네. 하루짱님은요? 300명은요? 저는 시청자는 아예 상관이 없어요. 시청자 저는 그때 숲 처음 왔을 때 아프리카 이적 처음 했을 때 엄청 많이 보셨었거든요. 맞아요. 너무 오라고 때문에. 몇 명 보셨어요? 몇 천 명 맞색히면? 아니 그때 제가 첫날에 9,998명을 찍었어요. 9,998명? 네. 노출도 안 했는데. 아예. 완전히. 아예는 뭐야? 완전. 완전 했어요. 와 9,998명? 근데 채팅창이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빨라서? 네. 누군지도 아무도 모르겠고. 그냥 흐름 따라가는 느낌? 대박. 그래서 저는 그렇게만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뭔가 방송을 하고 스트리밍을 한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어디 사람들 앞에서 좀 구경꾼들 앞에서 좀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트리밍은 나를 보러 들어온 유저들하고 소통을 하고 방송을 하는 느낌이어야 되는데 약간 구경꾼들이 많고 이 사람들은 채팅할 마음을 얻고 그냥 지켜보고 약간 동물원에 동물된 듯한 느낌인데 그 동물이 좀 헐벗었어. 맞아요. 리액션만 했어요. 리액션만 하고. 그리고 이제 풍으로 말씀하시는 걸로만 소통이 됐고 아예 채팅창은 그냥 쭈쭈쭈쭈쭈쭈. 그렇지. 그렇지. 좀 힘들더라고요. 두 분 다 여쭤보겠습니다. 가끔씩 두 분 다 노출이라는 걸 하시잖아요. 확실히 여성 스트리머는 노출을 했을 때와 안 했을 때가 시청자 차이가 확 나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씩 한다는 건 한 번씩 시청자를 좀 늘리기 위함일까요? 나 이래? 저는 맨날 해요. 그게 뭔 소리예요? 전 노출을 맨날 해요. 안 하고는 못 하겠어요 이제? 못 해요. 아 이제는? 이유가 있어요. 아 뭔 말이지? 얘기 들어볼게요. 이게 안 벗으면. 아니요. 아무도 방셀도 안 사고. 아 진짜? 리액션도 안 시켜주고 그냥 그날은 풍이 아예 안 터져요. 그래도 팬분들 우리 루짱씨의 팬분들은 예를 들어서 패딩을 입고 방송을 켜도 볼 분들은 보잖아요. 보기만 하죠. 오마이갓. 아 근데 좀 속상한데요? 네. 저도 좀 속상해요. 현실이지만. 네. 현실인 것 같아요. 그냥. 현실이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여캠으로 완전 가고 있으니까. 근데 약간 제가 이제 오지랖을 부리자면 그게 내가 즐기는 거면 상관없는데 계속 그렇게 가다 보면 언젠가는 현타. 오지 않을까요? 현타는 이미 많이 왔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이미? 근데 어쩔 수가 없으니까. 그 현타라는 게 혹시 어느 날은 좀 노출을 덜 한 거예요? 그냥 잠옷 입고 싶다. 트위치에서나 잠옷 입고 방송 켠 적 있죠? 네. 거의 맨날 입었어요. 그니까 전 여캠을 하고 게임을 했어요. 게임할 때 이제는 잠옷 입고. 저희 그 최근에 멤버들 중에서 좀 가끔씩 놀라는 거. 트위치 출신들한테 놀라는 거. 어떤 날은 막 노출을 해요. 시청자를 확 늘려놔요. 또 어떤 날은 쌩얼에 잠옷 입고 맹꽁이처럼. 맹꽁이요? 그럼 몇 천명 보다가 몇십 명 볼 거 아니야. 근데도 그걸 꾸준히 가져가더라고요. 처음에는 왜 저러나 했는데 그게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화 배우가 메소드 연기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살인자 연기를 했다. 그럼 그거 할 땐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돌아와서는 또 자기에게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걸 같이 가져가는 게 정신적으로 좀 좋아 보이더라고요. 좀 그런 느낌? 맞아요. 왜냐하면 항상 그렇게만 해야 된다면 사람들이 보고 싶어하는 걸로만 계속 채우다 보면 우선은 성적은 나오겠지만 어느 순간 현타라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이제 최고는 있지만 최우람이 없는 거야. 최우람이 누구예요? 서러움을 알았어요. 아 실명이시구나. 우람이. 아 이름 이쁘시다. 감사합니다. 우람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시청자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방송을 17년간 오래 해올 수 있었어요 하면 제 장점 중에 단점인데 아 장점이자 단점인데 저는 사람들이 보고 싶 굳이 보고 싶지 않은 면까지 다 방송했던 것 같아요. 술 먹방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술 먹방은 지금도 그렇고 옛날에는 저도 봤어요. 옛날에는 저 되게 심했던 게 되게 저 우울증 심하거든요. 진짜요? 완전 심해요. 저 병원 지금 20년 넘게 다녔죠. 근데 우울한 내 모습도 나잖아요. 네. 그쵸. 내가 오늘 방송 키기 전이야. 그렇죠. 너무 우울해. 우울하잖아. 약도 먹고 하는데. 근데 내가 우울하다고 방송 안 키기 시작하면 난 한 달 내내 우울할 때도 있는데. 그쵸. 그럼 방송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예전에는 우울하면 우울한 대로 방송 키고 그냥 우울해 있었어요. 한 4시간 동안 말을 한 번도 안 한 적도 있어. 거의 쿤다사. 주다사. 그러면 이제 주변 스트리머들은 다 뭐라고 하죠. 형 하지 마라. 그런 방송 할 때마다 형 즐겨찾기, 팬클럽, 팔로우 다 떨어진다. 맞아요. 실제로 그랬어요. 근데 나는 그때 했던 말이 뭐냐면. 야, 이것도 난데. 이거를 난 못하면 난 방송 못한다. 이거 인터넷 방송이잖아. 예를 들어서 PD님이 나를 출연료를 주고 섭외한 방송이라면 당연히 그 돈 받고 했으니까 그 시간만큼 하는 게 맞는데 이거는 내 개인 방송이잖아. 그리고 내 개인 방송을 선택해서 들어와 준 사람들인데 난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 근데 물론 지금은 그건 왜 안 하냐. 지금 이제 최간회가 있잖아요. 지금은 이제 최군만의 최군TV가 아니라 우리 크루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크루하고 나서 저희 팬들이 제일 좋아하는 건 그런 방송 안 하는 거. 예전에는 방송 켜놓고 많이 울었어요. 진짜요? 뭐가 그렇게 슬프셨어요? 딱히 안 슬퍼도 울었어요. 여러분들 아시죠? 제가 아마 스트리머 중에서 제일 많이 울었을걸요? 아, 진짜요? 네. 울고 막 엄마 생각난다고 울고 그냥 슬프다고 울고 화나서 울고 억울해서 울고 근데 제가 크루 시작하고 나서 놀랍게도 운 적이 없습니다. 진짜요? 네. 강해지셨네요. 바뀌진 않았는데 그렇죠. 약간 책임감. 그렇죠. 책임감이 생긴 거죠. 왜냐면 내가 울어버리면 내가 흔들리면 우리 크루원들이 더 흔들리잖아요. 그렇죠. 수장이십니다. 차라리 화를 내면 더 화를 냈죠. 한 번 울었어요. 우리 멤버 나갈 때는 울었는데 그것처럼. 윤디님은 어때요? 울었냐고요? 아니요. 저 질문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무슨 질문이었지? 현타. 아, 노출. 아, 노출. 노출은 근데 딱히 윤디님은 노출 안 하시니까. 아, 노출. 가끔 해야 될 때가 있긴 해요. 건강보험료 낼 때. 네? 건강보험료 내면 통장이 울기 때문에 그때 이제 저기 뭐야 노출 가끔 잠시 생각하고 가끔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아니, 그 말은 즉슨 윤디님도 노출을 하면 수익이 저는 진짜 한 거짓말 안 치고 3배, 4배 이렇게 진짜? 네. 아, 노출 해야겠다 그러면. 저는 노출 안 하면 정말 딱 주시는 분들만 딱 정말 주시는데 노출을 하면은 이제 아프리카 유동이 많으시잖아요. 이렇게 오빵이들이 오셔서 어, 얘가 오늘은 좀 할라나? 이렇게 하고 좀 들여다보시다가 괜찮은 것 같으면 방세를 한 번 사주시고 이렇기 때문에 거의 한 3, 4배 정도 거의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최근 애들 중에서 그런 애들이 많아요. 노출 1도 안 하는데 돈 많이 버는 애들. 와. 뭐 예를 들어서 지안이 이런 애들. 세상에. 지안이 여러분도 노출을 그리고 걔는 할 수가 없는 애예요. 왜죠? 가진 자본이 많지 않아요. 아, 저도 그렇긴 한데 열심히. 그다음에 순지도 그렇고 다홍이도 노출 안 하고. 보고 싶지도 않대요. 그래도 조연이도 노출 안 해요. 우리 애들 중에 진량이도 노출 안 하고. 아니, 못 하고. 그러니까 노출 안 하고 그냥 티셔츠 쪼가리만 입고도 한 달에 막 80만 개, 70만 개 받는 애들이 많으니까 저는 그게 좋아요. 맞아요. 약간 컨텐츠랑 이런 걸로. 그래서 저는 오히려 가슴 성형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왜냐면 성형하면 하고 싶잖아. 하고 싶은데. 보여주고, 누구야? 저요. 저는 F컵 되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너무 안 어울린다. 왜요? 아니, 생긴 얼굴이 누가 봐도 그냥. 없어 보이나요? 아니, 없어야죠. 근데 가슴 수술이 만족도가 제일 높은 거라는데. 그렇던데요. 저희 멤버들 중에 가슴 성형한 애들한테 물어보면 만족감이, 특히 옷 입었을 때 그게 옷맵시가 다르대요. 뮌티님도 그건가요? 아니요. 저는 그냥 커지고 싶어요. 아, 그것도 있다. 로링이는 거울에서 자기 나체를 보면서 그렇게 항상 행복하대요. 그런 거예요? 자존감이 높으시구나. 성형해서, 걔는. 아. 그러진 않죠, 저는. 개인적으로 뮌디님은 안 하는 게 뭔가. 하긴 근데 자기 만족인데 남이 하나 말아. 아, 그러니깐요. 제 가슴이에요. 그러게. 자기 만족이죠. 아깝지 않습니까? 내 가슴. 네? 지금까지 안 했는데. 예를 들어서 20살, 21살에 한다 그러면 이해되는데. 이제 나이 많아서 지금 하지 말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나이 서른 먹고 뭐 하려고 이제. 와, 진짜 너무하시다. 이제 와서. 아니, 서른다섯에도 할 수 있고 서른아홉에도 할 수 있는 게 저기 가슴 수술인데. 그럼 하세요. 아니, 제 가슴이에요. 근데 왠지 하라고 하시니까 왠지 안 하고 싶네요, 좀. 없는 살림에 뭘 그냥. 하지 마세요.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알겠습니다. 자, 뮨디 씨는 오늘 방송을 통해서 노성형. 가슴 수술 노성형을 결심했습니다. 결심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격이 약간 청개구리인가요? 아휴. 하라고 하면 하기 싫고.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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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하루짱님은 하라고 하면 할 것 같은데. 가슴 성형. 아니야, 아니야. 아니, 이미 너무 자본이 충분한데 가슴. 아니야, 가슴 성형이 아니고 약간 누가 시키면. 시키면 청개구리들은 하기 싫어하잖아, 반대로. 아, 저는 하기 싫어하는데 해요. 그쵸? 네. 아. 거절도 못해가지고. 아, 그래서 오늘 나오신 거예요? 아, 그건 아니에요. 어, 맞나 보다. 거절 못해서? 아니, 그건 아니죠. 여기는 나오고 싶어서 나왔죠, 저는. 근데 최근에는 거절하셨잖아요. 그건 이제 좀 더 딥한, 정말 중요한 선택이니까. 그렇지. 아, 신중하게 해야 되니까. 네, 신중해야 하니까. 아, 그러면 그 정도로 신중하게 최간에 들어오는 걸 고민한 적이 있군요. 어, 당연하죠. 오, 하긴 그 치루각기 친한 4명 중에 3명이 최간에니까. 네, 맞아요. 아, 그럼 그 3명 중에 1, 2명 나가면 그때 들어오셔도 되겠네요. 너무, 너무 4명 다 최간에 있으면 좀 그러니까. 좀 그러니까. 음, 알겠습니다. 뮨디님은 저희 최간에 멤버 너무 많다고 생각은 하지 않으시나요? 네?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아니, 저기, 많은, 어. 왜 갑자기.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 많은, 많은 타면은 많고, 적다면은 적은 인원이라고. 좀 줄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하, 아니요. 알겠습니다. 아니요?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또 팟캐스트의 형식으로 우리 쿤캐스트 벌써 한 시간 반째 함께하고 있는데요. 저희 또 숲 광고 영상들을 저희가 항상 중간중간 틀어드리고 있는데 한번 다음 영상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빠시죠. 이게 이 결제술은 맞나? 어? 조대리. 네? 연차 쓰고 캠핑 갔다니는 거 좋아? 네. 네? 일처리를 이따위로 놓고 네 입에서 내가 나오나? 죄송합니다. 아니, 죄송한 게 아니라. 요새 네 때문에 최 부장한테 내가 얼마나 깨지는 줄 알아?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죠. 모를 게 아니라, 이 사람아. 네가 진급을 하고 싶으면 네 행동을 일하면 되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나무를 놓지 말고 숲을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저도 이제 나무가 아닌 숲을 보겠습니다. 부장님도 즐겨요. 모두의 TV 숲! 네. 모두의 TV 숲 광고를 보는 동안 우리 하루짱님 말고, 뮨디님 주차 관련해서 이슈 확인차 잠깐 튀어나가셨어. 탈주가 아니고요. 탈주! 탈주가 아니군요. 네, 이어폰 꽂으시고. 네. 오늘 뮨디님은 외출 의상인가요? 평소에도 이렇게 입으시나요? 아니면 오늘 특별한 날이라? 아, 약간 방송할 때는 이렇게 잘 안 입는데, 원래 이렇게 입고 다녀요. 밖에서는? 네. 방송할 때는 주로 어떤 옷 입으세요? 방송할 때요? 네. 그냥 눈에 들어오는 옷? 알리익스프레에서 산 옷을 입고. 알리에서 주로 사시고. 하루짱님도 이제 아무래도 전형적인, 또 전형적이라는 말은 그렇지만, 어떤 많은 사랑을 받는 비주얼 역햄으로서, 그 매일 같은 옷을 입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쵸. 방셀 때문에. 아, 역시. 인생이 거의 다 방셀 화보. 아니, 이게 겹치면 이제 안 사시니까. 저번에 샀던 거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새로운 옷을 입어서 새로운 걸 사게 만들어요. 그래요? 네. 그러면 옷을 일주일에 몇 번 정도 사시는 것 같아요? 새로 산 옷. 저는 근데, 막 일주일에 몇 번 이렇게 안 사고,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약간 30, 40만 원어치씩 사요. 한 번에? 네. 그 알리에서 여캠 옷만 몰아서 사요. 그래서 제가 가끔 그거 했었거든요. 여자 스트리머들끼리 몇 번 입은 옷은 방송에서 이제 안 입잖아요. 그래서 그거 약간 바자회처럼 했었거든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냥 비방으로 만날 때 제가 여캠 옷을 바리바리 싸들고 가요. 만약에 예를 들어 유치원님. 그러면 주고 저도 가져오고. 아, 서로 사이즈가 맞아서. 네, 그쵸. 이지각 씨 옷은 못 입죠? 보통 여캠 옷은 다 프리사이즈라서. 아, 그렇게 주고받고. 네, 그쵸. 이지각 씨 얘기 나온 김에 아까 제가 말했던 결혼 얘기했을 때 이지각 씨 조건 되게 특이합니다. 뭐예요? 노타치입니다. 노타치가 뭐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는데 조건이 있는. 스킨십 금지? 스킨십이 금지더라고요, 걔는. 홀. 안 만졌으면 좋겠다. 그런데 모르더라고요. 이런 얘기 안 하시나요? 아가페? 하루짱님, 이런 얘기 평소에 친해도 안 하시나요? 네, 저희 따로 연락을 맨날 하고 이러진 않으니까. 나의 한정인가? 그러니까. 그런가? 저도 그게 지금 궁금해요. 남자친구가 만지는 게 싫은 건지? 응. 최군님이 만지는 게 싫은 건지? 아니, 근데 저도 저지만 제가 만진다니까 약간 더러운데요? 의도가 좀 불순한데요, 여러분들? 뭔가 남자친구의 어떤 그 로맨틱한 사랑이 아니고 약간 그런 느낌인데요. 스킨십, 노 스킨십이라고 얘기했을 때 뮨디님이 경악을 금치 못하셨는데. 아니,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스킨십 매우 좋아하는 사람 같지만. 뮨디님에게 스킨십이란? 스킨십은 안 하면 좀 이상하지 않을까요? 안 하면 이상하다. 교류를 해서 사랑을 하는데 뽀뽀를 하지 않는 그런 슬픈 불상사가 생기면 힘들잖아요. 뽀뽀를 하지 않는 슬픈 불상사요? 그렇다니까. 상상해보면 그렇기도 하대요. 남편인데 김윤디를 거들떠도 안 봐. 저를요? 그냥 고양이 밥 주는 집사 정도로만 생각해요. 그리고 집에서 애니 보는 오덕 정도로만 생각한다면 너무 슬프긴 하네요. 아, 그건 좀 너무 안 되죠, 그러면. 건드려야죠. 건드려요? 가만히 있는데? 아니, 가만히 있는데 건들지 말고. 중요한 날이... 중요한... 식구금 걸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 뭐 이 정도로는... 중요한 그런 순간이 있으니까. 그럴 때는 이제 뭐 이렇게 살며시 살며시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마무리되면 좋지 않을까. 하루짱님은 어때요? 만약에 남자친구가 좀 화가 났다. 화요? 네. 화날 때 스킨십이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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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개짱 날 때 진짜. 나만의 좀 그거. 화날 때 스킨십 하는 분들도 있긴 있어요. 그걸로 어물쩍 넘어가 보려고. 아, 그러니까 화가 날 때 어떻게 풀어주냐. 아, 저는... 저는... 가슴 만질래는 뭐지? 아, 해보신 적 있나요, 혹시? 가슴 만질래? 아니요. 저거 근데 진짜 하나요? 제 친구는 해봤대요. 아, 그래요? 저 밈 같은 거 아니에요? 저는... 뭣소리라서 모르겠어요. 아, 뭣소리입니까? 오, 아니, 근데 그... 유치 땅도 뭣소리라고 하고 네. 그 뭣소리로 지내시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제가 언니한테 방송을 배워가지고 무조건 뭣소리라고 얘기하고 다니라고 하더라고요. 하긴 이게 남자들이 참 심리가 알지만 네. 괜히 또 좋아. 네. 진짜 뭣소린가 하면서 거짓말이지. 그러니까 선의의 거짓말처럼 네, 네. 오, 진짜 우리 하루짱님은 뭣소린가? 이러면서 맞아, 굳이 알아서 뭐해. 그쵸. 뮨디님도 뭣소리시죠? 아니요. 왜, 가슴 아픈 사랑 이야기가 있나요? 왜, 왜 한숨을 쉬세요? 사랑했다. 아니, 저 사랑을 많이 했죠. 아, 그래요? 사랑했죠. 와, 사랑꾼이네. 사랑꾼이에요, 저. 사랑했습니다. 아, 남자가 끈이... 그 녀석. 그 녀석. 그 녀석 사랑했다. 오, 멋있는데요? 그러게요. 네, 네 명 정도 사랑했네요. 지금까지. 어, 너무 솔직해서 멋있어요. 뭐? 저 지금 뭣소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굳이 그걸 감출 필요도 없죠, 뭐. 어, 대뇨의 위험이라니. 저 사람... 윤발고 지금 대뇨 위험이라고... 그러게요. 뮌 씨 팬이네요. 아휴, 진짜 참... 뮌 씨는 그러면은... 아휴, 말 조심하라고 그렇게 일러권을... 하여튼 대뇨을 그렇게 하여튼... 아휴... 왜 대뇨에 이렇게 긁히시는 거예요? 진짜 나이에 많이 긁히시나 보다. 아, 많이 긁히죠. 아니, 근데... 나이가 먹기 싫은 사람이... 아니, 근데 저는 나이도 중요한데...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뮌 디 씨는 뭐 누가 봐도 너무... 젊게 사시는 것 같은데... 할머니인가요, 저 약간? 젊게 사신다고 하니까... 왠지 할머니가 약간... 이제... 좀 젊게 아줌마처럼 산다 이런 느낌으로... 그렇게 또 받아들이시네. 젊게 사는... 어... 젊어 보이세요. 저요? 아니요, 저는... 저는... 가끔씩 제 나이 얘기하면 놀래요. 몇 살? 다들 40살 이상으로 보셔서... 그때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 82셨나? 83이셨나? 그렇게 본다고요. 87이요, 87. 어? 87이면... 38. 이승기랑 동갑, 장근석 동갑... 87이시라고? 그러면은 지드래곤보다 한 살 못 빠시네요? 네, 한 살. 동갑, 서인국 동갑, 이민호 동갑. 우와... 응. 왜요? 더 늙어 보이죠? 아니... 자리가... 자리가 사람을 만드니까... 도대체 아까부터 저는 어떤 자리에 있는 분이죠? 아까부터 독재, 무슨... 권력과... 많은 권력... 정계 진출의 꿈... 약간 이런... 정계... 권력의 군림자... 군림... 군림하고 있는 권력과... 제가... 되게 많은 권력이 있다고 좀 생각하시나 봐요? 네. 아, 그래요? 그러시죠. 그래 보여요? 응. 사실상 그러지 않습니다. 오... 네. 저도 되게 그냥 애기예요, 애기. 놀랍게도. 네? 애기. 애기요? 애기. 저 성격 되게 애기예요, 몰랐죠? 모르죠. 나쁘게 표현하면 저 애새끼예요, 약간. 오, 진짜요? 어. 근데 우리 시청자들은 알아요. 아... 저희... 쿤쪽이? 네. 저희 팬들은 저한테 막... 쿤쪽이라도 자주 하고요. 계집이라고도 하고요. 계집쿤. 계집쿤. 잘 삐지고. 담아놓고 좀 옹졸하고. 아... 인프피. 응. 아, 인프피다. 인프피 특이인데. 약간 담아놓고 말 안 하고 나중에 한 번에 터뜨리고. 음... 화 그때 엄청 내고. 너 그때 그랬잖아. 이렇게 하는 그런 느낌. 맞아, 맞아. 아... 많이 실망하셨나요? 아니요? 실망이... 실망... 응. 기대가 없으니까 딱히. 실망도 뭐 기대가 있어야지. 실망할 게 뭐 있어. 그렇죠? 응. 알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저희가 이 마이크에 리버브를 또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노래도 할 수 있는데 사실 뭐 노래라는 게 또 억지로 하면 말 그대로 좀 어색하기 때문에 혹시나 두 분께서도 아, 저 이거 한 곡 부르고 싶다 뭐 신청하시면은 부를 수 있게 해드리는데 아까 뮨디님이 실용음악가 출신인데 목에 뭐 무리가 와서 네, 네, 네. 그럼 원래 어떤 노래 좀 부르셨었어요? 저는 재즈 했었어요. 아, 재즈요? 아, 예를 들면 뭐 제가 아는 재즈는 플라이 투 더 문 밖에 없는데. 플라이 투 더 문? 네. 그런 거 했죠. 우와. 제일 유명한 재즈 뭐 있죠? 뭐 미스티 이런 거? 미스티요? 네. 어떤 노래죠? 가사가. Look at me, I'm a set of last. 이런 거? 어? 그럼 잠깐 무반주로 한번 들어가도 되나요? 아니요. 되게 잘하실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아, 그럼 한번 틀어드릴까요? 아유, 근데 저는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어떤 거예요? 저희 셋이서 아파트를 불렀으면 좋겠어요. 아, 싫어. 아파트요? 아, 제발. 아, 싫어요. 아, 네. 아, 겨울인데 재즈. 그러면 노래방에서 누구의 미스티죠? 미스티 많은데. 아, 그래요? 네. 그냥. 그냥 뭐 미스티. 저기. 아, 근데 재즈가 이 분위기에 딱이라는데 이 분위기가 재즈 분위기가 맞나요? 분위기 재즈죠. 아, 분위기 재즈네. 분위기 재즈. 오케이. 네스티예요? 미스티예요? 미스티인데. 미스티. 오. 미스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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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근데 뭔가 신선한데요? 한번, 네. 가사 준비해 주시고요. 그럼 그냥 Fly to the Moon을 부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어, Fly to the Moon도 좋죠. 차라리 많은 분들이 아시는 노래를 부르는 게 난리날 것 같은데. 제가 근데 여러분 그건 아셔야 돼요. 목이 안 좋아서 그 약간 연축성 발성장애라는 게 있어가지고. 목이 부르다가 약간 끊기고 약간 이럴, 이럴. 옛날에 그 연규성 씨가 그거. 맞아요. 슈퍼스타K에서. 네, 슈퍼스타K 나오셨죠. 연축성 발성장애. 다옹님이랑 갔다고. 아, 온다옹도. 네. 아, 근데 노래 전공하셨는데 그 병 걸리면 진짜 완전 멘붕 오겠네요. 노래를 못하는 거 아니에요. 공들었죠. 좋습니다. 네, 노래방 준비되셨나요? 틀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Fly to the Moon. 진짜 하나요? 완전 기대. 와우. 네, 해주세요. 네. 떨리는데요? 노래 잘하는 사람 너무 부러워요. 하루짱님은 노래 전혀 못하시고. 못할 것 같지 않아요? 근데 하루짱님이 노래 잘하면 약간 그것도 사기예요. 저 목소리가 너무. 네. 동요 잘 부를 것 같아요, 동요. 동요는 뭐 불러드릴 수 있어요. 듣고 싶어. 아기상어 같은 거. 아기상어 한번. 너무 귀여울 것 같은데. 아기상어 뚜루뚜뚜. 잘한다. 잘한다. 그런 건 괜찮죠. 어. 목소리 자체가. 좋습니다. 네, 뮨디씨 Fly to the Moon 한번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쿤캐스트 하고 나서 첫 번째 라이브입니다. 우와. 첫 번째 라이브. 자신이 없는데. 아, 뮨디씨 목소리 마이크만 한번 에코 리버븐 한번 체크해 주시겠어요? 천천히 물 좀 드시고. 제 거는 안 들어오네요. 오케이. 뮨디씨? 오, 좋네요. 오, 좋네요. Fly to the Moon 재생해 주세요. 떨어뜨려서 하셔야 돼요. 좀 마이크 소리 좀 낮춰주세요. 저희 거 꺼주시고. 화음 넣어주세요. 제가요? 네. 가수명? Fly to the Moon 가수명? 어. 그냥 여자 키로. 그냥, 그냥 틀어줘봐. Fly to the Moon. 맞아, Fly me to the Moon. 그냥 무반조를 할까요, 그러면? 아니야, 아니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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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반게리온 OST인데요, 이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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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반게리온 OST가 나와버렸어요. 저거, 영어로 된 거. 영어로 된 거. 어. 하아... 조성모? 조성모님도 괜찮은데? 네, 유튜브를 틀어줘 봐, 유튜브를. 해줄게, 유튜브를 틀어줘 봐, 유튜브를 치신 후에 힘을 빼고, 이제가 credits. 아, 이거 했지? 들어가. 유튜브를 틀어줘. 남자 버전인 거 같은데 죄송해요 남자 버전인 거 같아요 네 그거 들어주셔도 될 거 같아요 너무 높을지도? 응? 아 되게 찾기 어려운데 봐봐요 그냥 아파트 할게요 저 저 그냥 아파트 틀어주실 수 있나요? 아파트로 그냥 아파트는 바로 치면 나올 거예요 윤수일 아파트 말고 다 같이 하고 싶은데 아 네 됐습니다 미안합니다 이게 또 즉흥적으로 하려다 보니까 그러면 그냥 무반주로 한번 해 주시면 가능하실까요 혹시? 무반주로요? 네 아니 근데 플라이 투덤은 찾기가 그렇게 힘든가? 그 플라이 투덤은 태진 미디어에서 검색하고 가수 중에 영어권에 있는 거 없어? 플라이 투덤은 재즈 노래라서 되게 어 어 그래? 오케이 오케이 비상 알겠습니다 네 해보시겠어요? 무반주 플라이 투덤을 무반주로 부르겠습니다 여러분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늘어질 건 아닌데 죄송합니다 네 바로 바로 불러보겠습니다 fly me to the moon and let me play among the stars let me see what spring is like on Jupiter and Mars in other words hold my hand in other words darling kiss me fill my heart with song and let me sing forevermore you are all along for all I worship and adore in other words please be true in other words I love you 감사합니다 와 너무 잘하는데요? 오 뭐야 뮌디 뭐야? 완전 달라 보여요 네 오 오 김윤지 감사합니다 오 우와 무반주라 더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좋은데 무반주도 아까 말씀하셨던 게 뭐였지? 그 뭐였죠? 미스티요? 미스티는 안돼 미스티가 너무 듣고 싶어졌어요 미스티는 가수 아시죠 누군지 미스티요? 네 엘라 핏저럴드? 어 그거 한번 검색해 주실래요 미스티는 잘 못 부르는데 미스티 엘라 나오네 미스티는 한번 검색해 주시겠어요? 태진 미디어 음 미스티 꼭 듣고 싶습니다 네 나오죠? 저도 아파트 하고 싶은데 아니 아파트에 왜 이렇게 꽂아 계시는 거예요? 아니 요새 너무 많이 들어서 잘 부를 것 같아서 아파트는 집에서 아 아파트 부르고 싶어요 갠방에서 고개 치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없나요? 아 유튜브에서 찾으면 안 돼? 지금 올라오는 거 엘라 뭐 피처 제랄드? 엘라 피치 제랄드 맞나요? 네 엘라 피치 제랄드 혹시 아세요? 미스티 아니요 저는 아예 아 진짜요? 네 팝은 전혀 모를 것 같은데 방금 들은 것도 처음 들어봤어요 아 진짜요? 아 플라이 투 더 문도 처음 들어봤어요? 네 오 너무 신기해요 너무 잘해요 그거 틀어주시고 가사창 긁어주세요 미스티라는 노래가 되게 듣고 싶어졌어요 되게 방금 목소리 듣고 부담스러워요 웅 가사창 긁어주세요 이렇게 찍어서 떨린봐 나야마한 일은 그럼 봤나 나야마 안 I can't understand, I can't mistake Just holding your hand Walk my way And a thousand violins begin to play Oh, it might be the sound of your hello The music I hear I can't mistake the moment you're near Can't you see that you're leading me on And it's just what I want you to do Don't you notice how hopelessly I'm lost That's why I'm following you On my own When I wander through this wonderland alone Never knowing my right foot from my left My hair from my glove I'm too misty And too much in love Too misty And too much in love And too much in love But it's just good We're like playing it We're able to sing it I hope you like it What weapon's for you It's hard to see if you like it I like it Okay You should go to play I mean, we're going to play I can't think it's fun I can't think I can't think that man You can't read the dance Through the dance 와 나 이 정도로 꼬치게 맨날 들어요? 맨날 들어요 뭔가 되게 좋을 것 같아 윤수일이 아파트가 아니고요 아파트 잘 부를 수 있었는데 뭐야 자기가 좋아하는 랜덤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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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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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ssy face Kissy face Send to your phone But I'm tryna kiss your It's so weird Uh-huh Red hearts Red hearts That's what I'm on Yeah Come give me something I can't kill Don't you want me like I want to Baby Don't you need me like I need you now Sleep tomorrow Sleep tomorrow but tonight go crazy All you gotta do is just meet me at the 아파트 잘한다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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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forever it's forever it's forever it's forever it's forever you like Turn this 아파트 into a club Uh-huh I'm talking dream dance more but party all night Come back come back girl what's up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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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n't you want me like I want you baby Don't you need me like I need you now Sleep tomorrow but tonight go crazy All you gotta do is just meet me at the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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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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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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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Hey, so you're not at the game Are you ready? Cause we're coming to get ya, get ya, get ya Hold on, hold on, I'm on my way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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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I'm on my way Hold on, hold on, I'm on my way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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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I'm on my way Don't you want me like I want you, baby Don't you need me like I need you now Sleep tomorrow but tonight go crazy All you gotta do is just meet me at the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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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Just meet me at the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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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Meet, oh, oh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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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투아파트 어허허허허 감사합니다 너무, 너무 잘 아는데요? 진짜요? 아싸! 아니 시켰어요 너무 신나요 이야 아파트를 이렇게 깜짝 놀랬습니다 오 되게 잘 하시네요 신나요 너무 신난다 이제 긴장이 풀리셨군요 생방 시작 2시간만에 이제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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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짱님은 어떠세요? 보통 이렇게 핫방 같은 거 하면 아까 터미널 나올 때 댄스도 좀 하고 시그 댄스도 하고 그러잖아요 보고 싶어요 아니, 오늘 하니까 하자는 게 아니고 뭔가 이렇게 순수 오디오로만 하는 방송 저는 그래서 최고님이 저를 왜 불러줄지 진짜 너무 궁금했어요 왜요? 왜냐면 제가 목소리도 일단 라디오 톤이 아니고 어우, 얘가 목소리 좋아요 약간 호불호가 많이 갈리다보니까 에이 그래서 그 코 어, 그래요? 그럼요 감사합니다 되게 듣기 좋은 목소리를 가지고 계시죠 약간 앵앵대고 찡찡된다고 아이 누가 진짜 찡찡을 못 들어보셔서 그래요 음 저희 애들 중에 진짜 찡찡거리는 애들 탑들 있거든요 아, 그래요? 아, 그럼요 찡찡으로 시작해서 찡찡으로 끝나는 애들이 많아서 아무튼 그래가지고 음 그것도 궁금하고 그리고 원래는 막 컨텐츠 리액션하고 막 이런 게 많잖아요 음 근데 오늘은 진짜 토크쇼다 보니까 그럼요 어떤 주제로 어떻게 얘기할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음 제가 그렇게 막 인기응변 잘하고 좀 재밌는 스타일은 아니어서 아, 그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노잼을 왜 불러주셨을까 그 생각을 계속했어요 아, 진짜요? 근데 뭐 따지고 보면 뭐 진짜 재밌는 사람들이 몇이나 될까 다 각자 매력이 있는 거고 저는 그 매력을 잘 뽑아내는 역할인 거고 네 전 그래요 사실 뭐 뮨디님 하루짱님이 사실 뭐 예를 들어서 뭐 최근에 들어오더라도 네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는 물론 각자의 영역인 거고 네 잘할 수 있게 우선 이끄는 게 우선 저의 어떤 역할이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있는 거죠 시청자분들이 이제 뭐 반간에다 뭐 최간에 들어올 사람들이다 이런 글들을 좀 올릴 때마다 두 분이 좀 부담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들어서 사실 공교롭게도 오늘 두 분 다 한번 저희 최간에 또 발을 좀 드렸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반간에 네 그런 것들은 좀 부담이 되지는 않으십니까 반간에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저를 막 재밌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재밌어요 아니 시청자 여러분들이 막 저를 이제 막 되게 웃긴 아이로 보시는데 응 저는 웃긴 아이가 아니에요 저 그렇지 않아서 굳이 따지자면 뮨디는 어떤 사람입니까 저요? 어 저 그냥 약간 진지한? 어 진지한 진지한데 그걸 바라보는 우리는 웃긴 어 그런 것 같아요 좀 특이하신 것 같아요 어 그래요? 욕먹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 저 오늘 루짱님 처음 만났는데 네 저를 약간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할까봐 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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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4차원? 뭔가 고양이 이름도 그렇고 뭔가 되게 아니죠 독특하신 느낌이라 재밌는 것 같아요 하루짱님은 굳이 따지자면 본인은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저요? 음 음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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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크루를 한번 경험을 했었잖아요 네네 거기서 약간 캐릭터가 잡힌 것 같은데 어떤 캐릭터요? 제가 조밥짱이라고 다들 부르시더라고요 조밥 뭐요? 조밥짱 조밥짱 조밥중에 짱? 그냥 짱만 붙으면 아 하루짱 네 제이비짱 네 제이비짱 이게 제가 그냥 제 성격대로 했는데 다들 저를 그렇게 보셔요 제이비로? 네 어떤 면이 제이비스러워요? 뭐 만만한가봐요 또? 이게 근데 말투 때문인건지 아니면 목소리가 귀여워서 성격인건지 잘 모르겠는데 다들 저를 좀 처음에는 여캠 여캠이다 이렇게 들어오셨다가 응 뭐야 쟤 찐따네? 약간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아 네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좀 매력적으로 다가왔나보죠 어 좋아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다행이죠 아 말투 때문에도 원래 이렇게 목소리가 큰 편은 아니시잖아요 크게 하면 크게 할 수 있죠 크게 한거에요? 지금요? 응 지금은 아니요 목소리 크게 한번 밥 먹었니? 해도 돼요? 응 해보세요 한번 그냥 크게 네 밥 먹었니? 그거는 이제 목소리 큰게 아니고 소리치는 거잖아요 밥 먹었어 애니 같은데 요즘 핫쇼핑 아닌가 핫쇼핑 아 제 부끄러워요 귀엽다 귀여워 아 이제 뭐 기선제압 되셨나요 뮨디씨 네? 딱 봐도 이제 본인보다 좀 미치에요 아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왜? 아니 귀엽잖아요 옆에서 밥 먹었니? 이렇게 하시는게 귀여워서 그랬는데 학교 다닐 때 어떤 스타일이었어요 뮨디님? 정말 귀여워요 누구 막 괴롭히고 그랬어요 저요? 아니요 괴롭힘 당했어요? 아 저는 아니 저는 그냥 가만히 있는 애 조용히 조용히 할 거 하는 애였어요 그냥 예를 들어서 누가 학폭을 당하고 있어도 도와주지 않고 가만히 있는 방관자 젠장 방관자였어요 저는 아니 왜냐면 불쌍한 학우를 도와줄 생각이 전혀 없네요 저는 그냥 방관자였고요 네 저는 그냥 잘 그랬어요 네 그랬군요 하루짱님은 학교 다닐 때 인기 많았죠? 저요? 아 많았죠 그쵸 와우 제가 댄스부 했거든요 아 그래서 여중여고고 여중여고인데 어떤 인기가 많아요? 그 주변이 다 남중남구다 보니까 약간 댄스부에 대한 환상 아 그런 거 같아요 러브레터라든지 뭐 프로포즈 이런 것도 많이 봤고 프로포즈? 안 믿으시겠지만 고백을 좀 바듯 봤어요 약간 고등학교 때 스무살 넘는 오빠들한테 고백 많이 받았죠 어 어 그 번호 따윈 조금 많아요 아 번호 네 그 성인분들한테 그렇지 고딩 때 알려줬어요 아니면 어 저 죄송한데 미성년자에요 어 그랬죠 저 고딩이에요 그러니까 뭐라든가요 거짓말하지 말라는데요 근데 제가 거짓말하지 말라고요? 제가 좀 얼굴이 사갔나봐요 근데 지금 나이 돼서 좀 이 얼굴이 맞춰진거지 고딩 때도 좀 아 지금 페이스였어요? 아 왜요 좀 아기 같았다 생각하는데 응 좀 사갔나봐요 아 고등학교 사복 입고 있으면? 네 사복 어 뮨디씨는 중고등학교 때 주변에 오빠들이라든지 없었습니다 인기가 전혀? 전혀 빵개 단 한 명도 저에게 고백한 적 없는 아 고백 받아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네 고등학교 중학교 때는 없는 거 같은데요 그래요? 성인 대서나 겨우? 성인 대서요? 네 번 만났다면서요 아 그 성인 대서는 이제 남자친구 만들었는데 아 본인이 만든 거예요? 어디 아 나도 연애를 해봐야겠다 이렇게 해서 주문 제작해서 네 나도 해야겠다 너네만 할 게 아니라 나도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아 만드신 거군요 만들어봤어요 아 그러면 자연스러운 만남이 아니라 남자를 만나야겠어 아 만나자 이렇게 해서 그래서 주변에 있는 애들 중에 제일 괜찮은 애한테 가서 나와 연애란 걸 한번 해보겠니? 너 나와 어떻게 남자친구 여자친구 호칭을 한번 불러볼래?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랬을 것 같아요 왠지 그렇게 맹그러봤어요 그럼 남자 입장에서 뭐라는 거야? 어 그쵸 얘 뭐야? 이렇게 했는데 제가 거부할 수 없는 매력으로 다가갔기 때문에 어떤 매력으로 다가갔어요? 그냥 계속해서 이렇게 이렇게 계속 인사를 하고 아 아침에 봤는데 점심에도 안녕? 네 안녕 이렇게 하고 나 너 좋아하는 거 알지? 이렇게 하고 이야 걸크러쉬한데 완전 상여자인데요 약간 내가 너 좋아하잖아 내가 너 좋아하면 안 돼? 약간 이런 식으로 야 근데 이게 잘못 받아들이면 되게 무서운 건데 아이 그렇게 이 얼굴로 그러면 안 무서워요 아니 아니 제가 약간 무섭게 생기진 않았잖아요 약간 그래서 그럼 6번 카메라 보고 아니 지금 6번 보고 한번 똑같이 6번을 그 남자라고 생각하고 내가 널 좋아해도 되겠니? 라고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내가 너 좋아하면 안 되냐? 내가 너 좋아한다고 좋아해 사랑한다고 됐나요? 아니 나무니라는데요? 되게 할머니 같으세요? 말투가 말투가 약간 할머니 생각나요 할머니가 키워주셨나요? 어 네 있더라고요 할머니가 키워주신 분들은 할머니 쪽에 대박 그 추임새 이런 것 중에 아이고 아이고 왜 그래 왜 그래 아이고 이런 거 있잖아요 어머나 와 어떻게 하셨을까요? 신기하다 기가 막히네요 하루짱님은 네 뭔가 이런 얘기 조심스럽지만 되게 엄마 아빠랑 화목하게 자랐을 것 같지는 않고요 네 떨어져 많이 자랐을 것 같아요 어? 예를 들면 엄마나 아빠 쪽에 네 있어서 떨어져 자란 맞나요? 어떻게 봤어요? 맞아요? 방송에서 얘기한 적이 없는데 와 무당이시다 저는 이제 방송을 많이 하니까 네 좀 성향이 파악이 되면 이 사람이 자라온 환경이 좀 보이는 거죠 진짜 대박이다 무당쿤 너무 신기해요 무당은 아니고요 그냥 좀 얘기하다 보면 어? 너 뭐 약간 그랬어? 와 진짜요? 관상가 양반 근데 이제 약간 그 집안 환경 이런 게 좀 조심스럽잖아요 네 그래서 조심스럽게 한번 여쭤본 겁니다 헉 너무 신기해요 다들 저한테 되게 화목하게 자랐을 것 같다고 아니에요 저는 몇 번 봤잖아요 약간 그렇다고 제가 뭐 그늘졌다 뭐 불쌍하다 이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저도 어머니 돌아가셨어요 네 하지만 밝잖아요 그거랑 상관없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왜 갑자기 슬픈 얘기에서 갑자기 책을 찬다고 갑자기 물음표 띄어오고 아니 아니 기니 갑자기 방패 뭐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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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롤라이벌 아 웃겨 아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우리 모두 행복한 하루를 보내고 네 저희 너무 행복해요 행복한 하루 좋습니다 아니 근데 루짱님 근데 아까 그 동요 그 아기상어 부를 때 네 목소리 너무 유니크해서 좋아했거든요 뭐죠 혹시 애니 주제가 이런 거 혹시 좋아하시는 거 있나요? 어? 애니 주제가요? 어 아 진짜 좋아하는 게 있는데 어 안 올라가요 뭐예요? 안 올라가요 그건 뭐야? 아니 저는 고음이 안 돼요 어떤 노래인데요 궁금해요 완전 고음인데 목소리 최애아이 아 최애아이 아이돌 아이돌이라고 있는데 노래 제목이 뭐예요? 아이돌 아이돌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네 너무 듣고 싶어요 노래방 한번 검색해 주시겠어요? 저 이거 진짜 사고예요 제가 부르면 그러면은 가수가 최애아이들 요아소비 아니요 요아소비의 아이돌인데 아는 게 하나도 없네 나는 씨 요아소비요? 네 요아소비의 아이돌 네 분인가요? 아이돌 아니요 한 분이에요 아 아 애니 주제가예요 아 그러니까 요아소비님이 부른 아이돌이란 노래인데 아 네 최애아이들이라는 드라마의 OST 애니예요 애니 네 최애아이 애니의 OST 애니메이션의 OST 네 최애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죠? 뭐 서태지와 아이들 같은 그런 최애아이라고 누구 최애씨가 아니 아 이거 설명하면 한나절 걸리겠는데요? 전혀 모르시네 최애아이라고 있는데 그 아이가 최간애들 아이돌이에요 어 연예인이군요 네 최애아이 최애가 그러니까 최씨의 아이 최애 최애가 누구야 그러면 최애 가장 좋아하는 어 가장 좋아하는 아이 약간 이런 저 이거 부르면 진짜 최간애 아이돌 이런 느낌인가 보네 그 가사가 아 최애가 그거야? 최고로 좋아하는 네 최애는 알지 네 약간 이중적인 음인데 음 아 최고로 애정하는 아이들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아이돌 아이돌에 관한 내용이에요 오케이 오케이 한번 가사창 띄워주시고요 네 저 이거 진짜 불러요? 아니 그럼요 못하면 못하는 대로 전 아예 안 올라가는 에이 뭐 어차피 저희가 뭐 시청자 반 토막나요? 아니 시청자 상관없습니다 제가 행복한게 중요해요 어떡해 좆지 무력적인 웃음이에요 아베데니아 정해진 Δ이야 지리다인 그이밍 비스테리아 무력적인 그곳에 가만히 도로에리나 패스키 완전하게 웃고 있는 너는 할but ¿세로 할 수 없는 이중 тех Diesel? 間lı 여자 도약 요즘 여러분도 여러분도 하시는 начинку 어디 뭐 ㅇ 날씨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아 아아 아니 갑자기요? 전 축하느라 봐요 안 어디 나가요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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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지 알았어 아 이 노래 들어왔어요 그 후렴 거 들으니까 알겠네 죄송해요 아니 아니요 너무 좋았어요 좋았는데? 어 안 귀여웠는데? 안 올라가가지고 아 근데 되게 이 애니를 좋아하는 게 좀 느껴져가지고 덥다 저도 예전에 좋아했던 만화 영화는 지금도 부를 줄 알거든요 어 진짜요? 두치와 뿌구 오 왜 이렇게 조용해지죠? 왜 이러시죠 다들? 두치와 뿌구가 뭐예요? 한치 두치 세치 넷치 뿌구빵 뿌구빵 한치 넷치 세치 넷치 뿌구뿌구빵 뿌구빵 왜 알면서 모른척했다 저 처음 들어봐요 모른척하고 싶었는데 녹색천차 해모수 그건 몰라요 그건 몰라요? 네 명작인데 후모수? 후모수요? 녹색천차 해모수 아아 그거는 모르겠어요 따라라라라라라 오 진짜 좋아하신다 따라라라라라라 우와 몰라요 어? 요 OST 들어보실래요? 예? 노래방 한번 틀어주실래요? 녹색천차 해모수 어 불러주시는거예요? 어 제가 불러드릴게요 우와 저도 한번 불러왜냐면 이 애니하니까 그 노래방이 있어요 이거 되게 유명한 노래인데 대박 대박 녹색천차 해모수 하면은 그 나올 거예요 안 나오나요? 녹색천차? 옛날 노래라서 안 나오나봐 아니면 요리왕비룡 이런거 없나요? 아 유튜브 유튜브 한번 검색해주시면 아 유튜브에서 녹색천차 해모수 검색하시면 나올겁니다 우와 되게 유명한거 이게 뭐냐면 국내 애니인데요 그 해모수라는 어 맞아요 우와 그 가사 긁어주세요 조선시대 시절 만화 아니 무슨 와 나 이거 나의 이 역사를 여러분들도 들으면 알아요 우리 사는 이 시간이 아무리 힘들어도 아련히 떠오르는 기억 행복한 추억 이거 뭔지 몰라요? 찬란한 무지개 우리의 소중한 약속 위로 붉은 태양은 또다시 떠오르고 파란 하늘에 희망이 남아있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와 약간 창송가 같아요 그쵸? 두 번 들어봐요 아니 꼭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노래를 못해서 별로였는데 되게 좋은 그거였습니다 녹색전차 해모수라고 저 나름대로 어렸을 때 재밌게 봤던 만화 중에 하나에요 녹색전차 해모수 라젠카도 있는데요 라젠카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로보면 저도 약간 순수 국내 애니메이션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라젠카도 되게 좋아했고요 채팅창에서 뮨디 개예쁘네 올라오는데 근데 뭐 하룻짱님은 워낙 우리가 예쁜 걸로는 많이 알아서 사실 뭐 뭐 놀라울 건 없지만 뮨디씨는 몰랐던 분들이 되게 예쁘다라고 오늘 좀 많이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머리는 원래 묶으신 거예요? 사실 아까 가윤님이 저 보고 머리 내리는 게 낫다고 하셨는데 루짱님이랑 강님께 지강님께서 머리 올리는 게 낫다 해서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서 올렸어요 머리를 올렸다는 게 묶었다고요? 묶었습니다 원래 안 묶고 오셨잖아요 네 맞아요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6번 카메라로 왜 아깝잖아요 머리 풀고 왔는데 사람들이 묶으라는 의견이 많았어요? 네 지금 풀면 좀 난리 났을 텐데 지금 풀면 좀 좀 멍청한 고양이 닮았네요 지금 멍청한 고양이 푼 게 낫대요 그럴까? 풀까? 풀든 묶든 알아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온다고 염색하신 거예요? 원래 하신 거예요? 원래 했었는데요 탈색은 한 지 한 일주일 정도 됐어요 최근에 피부 안 좋으셔서 사실 못 나오셨잖아요 네 그건 괜찮으세요? 네 많이 아프셨어요? 리주란 힐러 맞고 리주란 힐러 맞고 여기가 엄청 부은 거예요 네 슈링크랑 리주란 힐러를 맞았더니 그 늙음을 피하려고 네 시대에 역행하고 싶어서 안티에이징 하려고 네 그래서 안티에이징 목적으로 슈링크랑 리주란 힐러 맞았는데 얼굴이 탱탱 부어가지고 주름을 피하고 싶어서 열심히 그때 좀 못 나갔죠 네 그러셨군요 하루짱님도 따로 뭐 이렇게 관리하시거나 이런 거 있습니까? 저는 아직 막 하진 않는데 한번 해봤어요 리주란 힐러 아 그래? 근데 그게 꾸준히 맞아야 된다 해서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대요 밖에 나가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맞아 요즘에는 돈 있으면 이제 살도 안 찌는 세상이 왔습니다 위고비가 나오면서 벌써 효과를 보고 있는 분들이 한국에서도 많이 있던데 두 분은 위고비나 이런 비만치료제 이런 거 필요하지 않은 분들인 것 같아서 위고비가 뭐예요? 비만치료제인가요? 덴마크 노보도스크인가 노보디스크인가 해서 만든 그 원래는 아 당뇨치료약인 걸로 알고 있는데 비만치료제죠 우와 식욕억제 기억나는 식욕억제가 맞나 어쨌든 아니 식욕억제도 되는데 그냥 살 빠지더래요 그냥 3kg 5kg씩 빠지는데 우와 그래서 뭐 일론 머스크도 그걸로 살 뺐다고 우리나라도 되게 많이 하던데 비싸서 한번 맞을 때 뭐 70만원 80만원 와 너무 비싸다 그렇죠 우리 애들 중에서도 맞는 애들이 또 있더라고요 먹어야겠다 먹는 게 아니고 맞는 겁니다 아 네 주사 주사 아니 맞아야겠다 왜요? 네? 살 빼려고요 왜? 뺄 살이 어디 있다고? 네? 완전 말랐는데? 빼고 싶어요 뱃살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자 쿤캐스트 오늘 세 번째 주인공으로 뮨디씨와 하루짱님과 함께 했는데요 벌써 2시간 반이 이렇게 지났습니다 와 말이 안 되죠 시간 너무 빠르죠 시간 진짜 빠르죠 2시 그래서 제가 너나 먹어 이랬더니 못 먹겠다고 긴장돼서 아 왜 그러신 거예요? 이제 끝나고 진짜 맛있게 먹어야지 이 생각으로 안 먹었어요 진짜 맛있게 먹을 수 있겠죠 그럼 여기 오기 전까지는 긴장돼서 못 먹은 거예요? 네 화장실 6번 가고 진짜? 네 되게 와가지고 막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더라고요 자 2시간 반 지났습니다 이제 마무리 할 건데 어떠십니까 우리 뮨디씨부터 여러분들이 재밌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초대해 주셨는데 또 제가 와서 또 재밌게 하면 좋잖아요 그럼요 재미있었다고 좀 많이 말씀해 주시고 재미없어도 온 그 사람들 저랑 이제 하룻짱님을 위해서 재미없었어도 재밌다 이렇게 스스로를 한번 컨설팅 해주시는 그런 하루였으면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같이 불러주신 우리 최구님도 감사드리고 우리 하룻짱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재밌었습니다 재밌었어요 봐주신 여러분들도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자 그리고 하룻짱님은 이제 저희와 꽤 많이 같이 했는데 오늘은 또 색다른 애니브 부를 때 깜짝 놀랐거든요 원래 그런 캐릭터긴 해요 근데 다들 저를 여캠으로 불러주시더라고요 아 근데 오늘로써 이제 여캠 아니에요 하룻짱님은 이제 끝났다 덕후 덕후고 방셀 중독자 화보 중독자 아 그리고 약간 뭐랄까 생각보다 더 애기네요 맞아요 노출을 많이 하고 이럴 때 막 현타 온다는 건 봐도 약간 좀 애기 애기인데 오늘 어떠셨습니까 어 저는 오늘 진짜 지금까지 최근에 방송한 것 중에 제일 떨렸거든요 그래요? 그 전에 왜냐면 저는 말을 못하는데 말로만 조져야 되니까 너무 걱정이었는데 너무 잘 끌어주셔서 재밌었고 네 그리고 혹시 네 사진 한 장 같이 찍을 수 있어요? 저랑요? 네 어 그럼 왜요 왜요? 방셀을 써도 돼요? 아 지금 찍으세요 찍으세요 어 좋아요 핸드폰 어디있나요? 어 여기 있어요 어 찍으세요 찍으세요 서있으면 이대로 있으면 되죠 아 이거 방셀 찍어야지 아싸 좋아요 뮨디님도 같이 어 네 어 나와도 돼요? 어 그럼요 네 그럼요 전 공짜로 그냥 야 이거 몇 개짜리 방셀이에요? 아니 그 열혈씩 쏴주시면서 혹시 안되냐 해가지고 누군데요? 배그용돈님이라고 아 진짜 용돈님? 네 원래 최근에 팬분이신데 네 저희 최근에 콘서트도 오시고 맞아요 제가 감아버렸어요 잘했어요 잘했어요 아이 나는 제일 이해한다는게 감고 이런게 어딨어 쏘는거는 나는 오늘 이후에 뮨디님 열혈에 우리 팬들이 좀 많이 갔으면 좋겠어요 우와 저는요? 거긴 안돼요 왜요? 이미 많이 갔잖아요 맞아요 아 진짜요? 농담 이거 더 많이 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쏴주세요 우와 어 죄송해요 잠시만요 머리 위에 꽃 나와요 꽃 필터가 제가 머리 위에 옷이 잔뜩 나와요 채구님 머리 위에 꽃이 아니 이게 왜 이러지 기카로 찍으면 안되냐? 어 기카로 찍어요 기카로 안 찍으시나봐 머리 위에 꽃이 오 좋아요 기카 포토샵 다 해드릴게요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어 아직 정식으로 이제 출범된건 아닙니다 왜냐면 뒤에 배경도 그렇고요 아직 장비들이 덜 와가지고 근데 정식으로 또 출범하게 되면 한번 쿵캐스트 더 한번 나아가 보려고 하는데 어쨌든 오늘 세번째 시간으로 함께했고요 네번째 시간은 다음주에 어 우정익님과 함께 와 그래서 이분들한테 얘기했던 특히 이분들은 이제 그 확실히 트위치 출신이라 그런줄 몰라도 그때도 우정익님 보고 막 어쩔줄을 몰라하는거에요 뮨디님이 그럴거 같아요 저도 만나면 아 루짱님도 그래요? 진짜 우정이에요 유정 진짜로 말썽을 너무 또 잘하시고 하니까 맞아요 진짜 재밌겠다 저번에 지스타 때 만났던 인연이 또 이렇게 좋은 인연이 되가지고 그리고 다음주에 또 우정익님과 함께하기로 했고요 그래도 그전에 아 이번주에 이제 초아님부터 해가지고 어 저희가 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자 오늘도 어 저희 방송 봐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어 rgbyd 대전으로 인해서 어제 연탄봉사도 그렇고 요즘에 그 어느 때보다 최근에 연말 어 굉장히 멤버들 바쁘게 또 지내고 있는데요 아마 지금 밤시간이기 때문에 다들 이제 지금 하고 있을겁니다 아 개인 방송들 그래서 좌표는 최가내로 찍어드리면서 오늘은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봐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방송 초반에 조금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오프닝이 좀 늘어지긴 했었는데 그래도 2시간 반 동안 함께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뮨디님 그리고 하룻짱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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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베 és 포크라패스 런페 업 포란페님 요즘에 포란페님 저희 최근에 멤버들 많이 두루두루 챙겨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수장인 저까지도 챙겨주시고 오늘 게스트들도 이렇게 언급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좌표는 최근에 찍어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웃음과 감동을 주고 싶었어 모든 곳이 나의 무대였었지 나의 진짜 모습을 너에게 보여주고 싶어 남들 앞에 서는 걸 좋아했던 나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했어 이제 나의 길을 보여주고 싶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